말이 좀 격가지로 들어가지만은 이 기회를 타서 형식이 지나간 동안 교사 생활을 좀 말할 필요가 있다. 4년간 형식의 경성학교 교사 생활은 이런 입회지 하면 사랑과 고민의 생활이었다. 형식이 20년간 갇히고 줄였던 사랑은 교사가 되어 여러 소년을 접하게 되어 마치 눈에 가려워졌던 뜰의 용이 봄바람을 타서 쑥 나오는 모양으로 나오기를 시작하였다. 부모의 사랑이나 형제의 사랑이나 동무의 사랑도 맛보지 못하고 하물며 여자에게 대한 사랑도 꿈도 꾸어보지 못한 형식의 사랑은 사리에 밀려들어오는 밀물 모양으로 경성학교의 400명 어린 학생을 덮었다. 그가 일찍 일기에 너희는 나의 부모여 형제여 자매여 아내여 동무여 아들이로다. 나의 사랑을 나의 전 정신을 정령한 것은 너희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가 다 마르도록 이 살이 다 깎이도록 이 뼈가 다 휘도록 이라고 사랑하마. 한 구절은 형식의 거짓없는 정을 말한 것이다. 형식은 아침마다 학교 문을 들어서서 학생들이 논의는 양을 보면 기쁘고 시간마다 강단에 서서 학생들이 자기를 보고 자기의 말을 듣는 양을 보면 기쁘고 밤에 혼자 자리에 누워 학생들이 놀던 모양과 배우던 모양을 생각하면 기뻤다. 그래서 어찌하면 하나라도 학생들을 더 가르쳐 줄까 어찌하면 그네의 행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어찌하면 그네의 정신을 깨우쳐 줄까 하여 자기가 아는 바 모든 것을 말하고 할 수 있는 바 모든 방법을 다 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토론회를 할 때 자기의 가르친 말을 끌어쓴다든가 무슨 말을 할 때 자기가 시켜준 어느 방법을 쓰는 것을 보면 형식은 더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지나간 4년간의 형식의 경력과 시간의 대부분은 전혀 학생들을 위하여 소비되었다. 그 때문에 형식은 얼만큼 신경도 세약되고 몸도 약하게 되었다. 자기도 그런 줄을 안다. 그러나 순전히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4년급 학생들을 대할 때아는 마치 봄부터 여름 내 땀을 흘리고 고생하던 농부가 가을에 누렇게 익어 고개 숙인 논과 밭을 보고 깨닫는 듯하는 기쁨과 만족을 깨닫는다. 형식의 생각에 4년급 학생의 지식의 대부분과 아름다운 생각과 말과 행실의 대부분은 다 자기의 정성으로 힘쓴 결과련이 한다. 과연 형식은 조그마한 기회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진 지식과 경험과 감상과 재미있는 이야기까지도 들려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4년급 학생을 대하여도 별로 할 말이 없으리만큼 자기가 가진 말을 온통 나눠주었다. 형식은 교과서를 가르치고 남는 시간을 반드시 새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로 채웠다. 형식이가 독서를 하는 이유의 하나는 이 학생들에게 알려주려는 욕심이었다. 그러고 학생들도 형식의 말을 재미있게 들었다. 또 더 해주세요 하고 형식에게 청하기까지도 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이 청하는 것을 보고 형식은 더욱 만족하였다. 물론 여러 학생들 중에 형식의 하는 이야기를 귀찮게 여기는 자도 있고 형식이 한창 정성으로 이야기할 때 일부러 한눈도 팔며 공책에 붓장난을 하는 자도 있었으나 형식의 보기에 대부분은 자기의 말을 흥미있게 듣는 듯 하였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형식에게서 받은 감화와 얻은 지식과 쾌락도 적지 아니하였다. 여러 교사들 중에 학생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기로는 남들도 형식이라고 허하고 항상 형식 자신도 그렇게 확신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형식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다지 좋은 줄로만 생각지 아니하고 어떤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생기게 하느니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소설을 읽어주어 학생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느니 하고 비방도 한다. 이러한 비방도 아주 까닭이 없음은 아니라 형식은 항상 학생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자유를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학교 당국도 될 수 있는 대로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기를 주장한다. 더구나 처음 형식이가 이 학교에 교사로 왔을 때에는 교장과 학감이 극히 전제를 숭상하는 인물이 되어서 학생들은 선생에게 대하여 감히 한마디도 자기네 의사를 표하지 못하였고 혹 다만 한마디라도 학교의 명령이나 교사의 말에 대하여 비평을 한다든가 반대를 하는 자가 있으면 학생 일동의 앞에서 엄혹하게 책망을 한 후에 혹은 정학도 시키고 심하면 추락까지도 하였었다. 그래서 자유사상을 품은 형식은 여러 번 의견도 충돌하였었다. 형식은 학생들 앞에서 학도에 대하여 불만한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옳소. 정당한 일을 학교가 부정당하게 여길 때에는 반항을 하여도 옳소. 이러한 위험한 말도 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배학감이 이번 학생의 소동도 형식의 충동이라 함이 아주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라 또 형식은 3, 4년급 학생들에게 은연 중 문학을 장려하였다. 그래서 학생 중에는 혹 소설도 보며 철학에 관한 서적도 보며 잡지도 보는 자가 생기고 그 중에는 가장 문학적인 채, 사상가인 채, 철인인 채 하며 무슨 큰 생각이나 하는지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학생도 몇 사람이 생기고 또 그러한 학생들도 다른 교사들을 아주 정신생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주 유치한 사람들이라고 비웃기도 한다. 형식의 보기에 이는 학생들의 진보함이라 기쁜 일이연만은 다른 교사들 보기에 이는 학생들이 타락하며 주제넘게 됨이었다. 교사들뿐 아니라 학생 중에도 이희경 일파가 글자 작은 어려운 책을 들고 다니는 것과 그달의 발행한 잡지를 들고 다니는 것을 비웃었다. 물론 이희경 일파가 그 어려운 책을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열 페이지나 스무 페이지를 읽은 뒤에 그 속에 있는 뜻을 개통적으로 깨닫지는 못하였다. 다만 여기저기 한 구절씩 혹은 두어 줄씩 자기네가 깨달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서 만족하였다. 그네는 하루에 알지도 못하면서도 여러 페이지 읽기를 자랑으로 알고 형식에게 들은 대로 서양 문학자, 철학자, 종교가 같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네의 저서의 이름을 외우기로 영광을 삼았다. 그러고 그네가 보는 착에서 인생이란 무엇이뇨라든가 우주란 무엇이뇨 하는 구절을 외워 토론회나 친구간에 하는 회화에 인용하였다. 혹 톨스토이나 세익스피어의 격언을 인용하기도 하고 혹 그것을 영어대로 통으로 암기하여 인용하기도 하였다. 인용하는 자기도 그 뜻을 잘 모르면서도 그것을 인용하면 자기의 말하라는 바가 잘 발표된 듯 하였고 그것을 듣는 다른 학생들도 흥 하고 코웃음을 하면서도 그네의 지식이 많음을 속으로는 부러워하였다. 그래서 자기네도 몰래 낡은 잡지를 사다가 보기도 하고 또는 이희경 일파에게 들은 말을 가만히 기억하였다가 다른 데 가서 자랑삼아 써보기도 하였다. 이희경은 꽤 이해력이 있었다. 형식의 생각에 희경은 가장 사상이 익었는 듯하고 희경 자신도 자기는 제법 형식의 하는 말을 깨닫는 줄로 믿었다. 그래서 형식과 희경이 같이 앉았을 때에는 마치 뜻맞는 사상가들이 오래간만에 만난 모양으로 인생 문제와 우주 문제가 뒤를 대어 흘러나왔다. 그러나 형식은 아직도 희경에게 말할 수 없는 고상한 사상을 많이 가진 듯이 생각하였다. 그는 사실이었다. 형식이가 한참이나 자기의 사상을 말하다가 희경이의 멍하니 앉았는 것을 보고는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하는 듯이 빙글에 웃으며 말을 끊었다. 그러할 때에는 희경은 형식에게 모욕을 당한 듯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물론 희경은 형식이가 자기보다 지식이 많고 사상이 깊은 줄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기보다 여러 심리 앞섰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형식이가 자기를 네 알겠니 하는 듯이 대답할 때 형식에게 대하여 불쾌하고 반항하는 생각이 났다. 희경이가 2년 끝까지는 형식은 자기보다 수천리나 앞선 사람인 듯이 보였다. 형식의 머릿속에는 없는 것이 없고 형식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은 모두 다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형식은 조선의 제일가는 지식도 많고 생각도 깊은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3년급이 반쯤 지나간 뒤로부터는 형식도 자기와 얼마 다르지 아니한 사랑과 같이 보았다. 형식의 지식은 그렇게 많지 못하고 형식의 생각하는 반은 자기도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그러고 형식이가 강단에서 하는 말도 별로 간복할 만한 말이 아니여 자기도 강단에 올라서면 그만한 말은 넉넉히 할 수 있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정작 토론회에서 말을 하여보면 암만하여도 형식만 못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자기가 형식만 못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형식은 여러 책, 교사로 있어 말하는 법이 익은 것이지 자기가 그만큼 말을 연습하면 형식보다 나으리라 하였다. 희경의 생각에 3년만 지나면 자기는 생각으로나 지식으로나 말로나 모든 것으로 형식보다 나으리라 한다. 4년급이 되어 독본 4권을 배우게 됨에 형식도 혹 모른다는 글자가 있고 문법 관계도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게 됨에 형식은 영어로도 형식을 그렇게 우러러보지 아니하게 되었다. 지금은 형식이 보기에 형식은 자기보다 두어 걸음밖에 앞서지 못한 사람같이 보이고 장래에는 자기가 형식보다 10배, 20배나 높아질 것 같이 보였다. 희경은 중학교 교사를 우습게 보게 되었다. 다른 교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껍데기로 본지는 벌써 오래거니와 그 중에 가장 무엇을 아는 듯하던 형식도 자세히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 자기는 중학교에 교사 같은 직업을 가질 사람이 아니여 장차는 큰 학자가 별로 되거나 박사가 되거나 중학교에 온다 하더라도 교장이나 주면 하리라 한다. 교사들은 대개 될 대로 다 된 작은 인물같이 보이고 자기는 무한히 크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듯이 생각한다. 그러나 희경은 형식도 6, 7년 전에는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줄을 모른다. 희경이 보기에 형식은 본래 그릇이 작아서 높이 될 줄은 모르고 4년이 넘도록 중학교 교사로 있고 또 일생을 중학교 교사로 지내는 것 같이 보여서 일변 형식을 경멸하는 생각도 나고 일변 불쌍이도 여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희경뿐이 아니다. 희경과 같이 어려운 책을 읽으려 하는 자는 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은 애초부터 형식을 존경하지도 아니하였고 다만 끔찍이 친절하게 굴려하는 젊은 교사라 할 뿐이었다. 그뿐더러 그들은 형식이 이희경 1파를 편애하는 것과 특별히 희경을 사랑하는 것을 비웃고 얼만큼 형식을 싫어하는 생각까지 있었다. 학생들은 아이로부터 어른이 되었다. 1년급부터 4년급이 되었다. 아무 지식도 없든 것들이 보통 지식을 얻게 되었다. 학생들 생각에 자기는 지나간 4년간의 진보도 하였다. 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1년급 적이나 4년급 되는 지금이나 학생들이 보기에는 변함이 없는 듯 하였다. 형식은 그 가진 바 지식을 온통은 아니라도 거의 다 자기네에게 빼앗기고 이제는 자기네보다 높다고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네가 형식에게 대한 표면의 행동은 전이나 다름이 없어도 마음으로는 형식을 자기네와 동등 또는 자기네 이하로 보게 되었다. 형식은 항상 입버른 모양으로 자기의 지식과 수양이 부족함을 한탄하였다. 자기는 진실로 자기의 지식과 수양이 부족함을 한탄한 것이연만은 학생들은 이전에는 그것이 다만 형식의 겸사에 지나지 못하거니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학생들은 그 한탄이 참인 줄로 안다. 그래서 형식의 하는 말에도 전과 같이 신용을 주지 아니하게 되었다. 나는 지식과 수양이 부족하에다 하는 말을 형식이가 자기네들 두려워하여 사죄하는 말로 알게 되었다. 그러나 형식은 그러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 서로 자기의 지식과 수양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직은 희경일파에게 떨어지기를 무서워할 지경은 아니었다. 형식이 보기에 희경일파는 아직 어린아이들이었다. 그네가 자기를 따라오려면 두 주먹을 불끈치고 다름질을 하더라도 여간 6, 7년 내에 따라잡힐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형식은 자기가 조선에 있어서는 가장 진보한 사상을 가진 성각자로 자신한다. 그래서 겸손한 듯한 그의 속에는 조선 사회에 대한 자랑과 교만이 있다. 그는 서양 철학도 보았고 서양 문학도 보았다. 그는 루소의 참외록과 에미를 보았고 세익스피어의 햄릭과 게테의 파우스트와 그로포트 칸의 면포의 약탈을 보았다. 그는 신간잡지에 나는 정치론과 문학평론을 보았고 일본잡지에 현상소설에 상도 한 번 탔다. 그는 타고르의 이름을 알고 앨런 케이 여사의 전기를 보았다. 그리고 우주도 생각하여 보았고 인생도 생각하여 보았다. 자기에게는 자기의 인생관이 있고 우주관, 종교관, 예술관이 있고 교육에 대하여도 일가견이 있는 줄로 자신한다. 그가 만원된 차를 타고 눈앞에 욱적욱적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저들의 모르는 말을 많이 알고 모르는 사상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는 일종 자랑의 기쁨을 깨닫는 동시에 언제나 저들을 나만큼이나마 가르치는가 하는 선각자의 책임을 깨닫고 또 이천만이나 되는 사람 중에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뜻을 이해하는 자가 몇 사람이 없구나 하는 선각자의 적막과 비애를 깨닫는다. 그러고 자기의 하는 말을 알아들을 만한 친구를 생각하여 본다. 그러나 형식은 열 손가락을 다 껍지 못한다. 그러고 이 열도 못 되는 사람이 조선 사람 중에 신문명을 이해하는 선각자여 따라서 온 조선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낼 자라 한다. 그러고 지나간 4년간에 자기가 희경 등 사후인을 자기와 같은 계급에 끌어낸 것을 더할 수 없는 만족으로 여긴다. 물론 자기보다는 어린아이로 돼 다른 사람들에게 비기면 어른이여 선각자라 한다. 조선 안에 학교도 많고 학생도 많대 희경일파만한 학생은 없다 하며 따라서 교육자 중에 자기가 홀로 신문명을 이해하고 조선 전도를 통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 서울 안에 수백 명 되는 교사는 모두 다 조선인 교육의 의의를 모르고 기계 모양으로 산수를 가르치고 일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조선인 교육계에 대하여 항상 불만한 생각을 품는다. 그가 경성교육회라는 것을 설립할 양으로 두어다를 두고 분주한 것도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여 자기의 교육에 대한 이상을 선전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다른 교사들은 형식을 그처럼 지식과 사상이 높은 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사람은 형식을 자기네와 평등이라고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과연 형식의 하는 말에나 일에는 별로 뛰어난 것이 없었다. 형식이가 큰 질린 듯이 열심히 하는 말도 듣는 사람에게는 별로 감동을 주는 바가 없었다. 다만 형식의 특색은 영어를 많이 섞고 서양 유명한 사람의 이름과 말을 많이 인용하여 무슨 뜻인지 잘 알지도 못할 말을 길게 함이었다. 형식의 연설이나 글은 서양글을 지역한 것 같았다. 형식의 말을 듣건대 이러한 말이나 글이 아니고는 깊고 자세한 사상을 발표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쫓지 아니함은 그네가 자기의 사상을 깨달을 힘이 없음이라 하여 혼자 붕괴하여 한다. 공평하게 말하면 형식은 다른 교사들보다 좀 더 진보한 점이 있고 또 자기가 믿는 바를 어디까지든지 실행하려 하는 정성은 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법이 어두웠다. 그의 생각에 세상 사람의 마음은 다 자기의 마음과 같아서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바는 깨닫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보이려니 한다. 이러니 폐지하면 그는 주관적이요. 이상의 인이요. 실제의 인은 아니에다. 그의 지나간 4년간의 교사 생활은 실패의 생활이었다. 그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별로 채용된 것은 없었고 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시키는 바가 있었으나 별로 환영되지도 아니하였고. 물론 실행된 것은 별로 없었다. 형식은 이것을 보고 분개한 적도 있고 비관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자기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직 자기의 높은 사상을 깨닫지 못함이라 하여 스스로 선각자의 서름이라 일컫고 혼자 안심하였다. 그러나 남들이 형식의 의견을 채용치 아니함은 자기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함이라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네 보기에 형식의 의견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것이요. 또 설사 실행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듯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도 차차 형식의 지식이 꽤 많은과 어려운 책을 많이 보고 생각이 꽤 깊은 줄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농담삼아 칭찬삼아 형식을 사상가라고도 하고 철학자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별명에는 너는 생각이나 하여라 실지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조롱의 뜻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별명을 듣는 형식은 너희는 사상가가 무엇이며 철학자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고 비웃으면서도 그러한 별명이 아주 듣기 싫지는 아니하였다. 형식은 사무실에 들어갔다. 벌써 상악종을 쳐서 교사들은 다 교실에 들어가고 배합감이 혼자 권련을 피우고 앉았다가 형식을 슬쩍 보고 고개를 돌린다.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나 쓰나 잠자코 분필통과 책을 들고 2층 4년급 교실에 들어갔다. 형식은 시간이 늦어서 미안하였다 하고 반가운 듯이 교실을 둘러보았다. 희경이가 형식을 슬쩍 보더니 웃으며 고개를 숙인다. 다른 학생들도 빙글빙글 웃으며 형식을 쳐다보기도 하고 서로 돌아보기도 한다. 김종열이가 혼자 웃지도 아니하고 점잖게 앉았다. 형식은 책을 펴서 책상 위에 놓고 교의에 걸어 앉아서 수상한 듯이 일동을 본다. 형식의 가슴에는 말할 수 없이 불쾌한 생각이 난다. 학생들의 태도가 앞만 해도 수상하다 하였다. 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 오늘은 학생들의 태도에 자기를 비웃는 빛이 보인다. 그러나 형식은 웃으며 외들 나를 보고 웃으시오. 자 시작합시다. 제 18과 김군 읽어보시오. 학생들은 참다 못한 듯이 한꺼번에 와 하고 웃는다. 책상 위에 이마를 대고 끽끽 하며 웃는다. 학생들의 등이 들먹들먹 한다. 형식은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였다. 그래서 발을 구르며 책망도 하고 싶고 소리를 내어서 울고도 싶었다. 형식은 벌떡 일어나서 엄한 목소리로 이게 무슨 일들이오? 무슨 버르장머리들이란 말이오? 하고 눈을 부릅떠다. 그러나 그 말소리는 떨렸다. 일동은 웃음을 그치고 모두 바로 앉았다. 희경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연필로 책상에 무엇을 그적그적 한다. 김종렬은 여전히 시침이 떼고 앉았다. 형식은 차마 가르칠 생각이 없다. 가슴이 활랑활랑하고 숨이 차다. 자기가 4, 5년간 전심력을 다 바쳐서 가르치던 자들에게 모욕을 받은 것 같아서 참 분하였다. 저 편 교실에서는 수학을 강의하는 모양이더니 학생의 웃음소리와 형식의 큰 소리가 나자 갑자기 말이 끊어진다. 아마 이 편 교실 모양을 엿듣는 듯하다. 형식은 무슨 일이오? 누구든지 말을 하시오. 학생들이 그게 무슨 행위란 말이오. 말을 하시오. 일동의 시선은 김종렬에게로 몰린다. 희경은 더욱 고개를 숙이고 다리를 흔들흔들하면서 연필로 부순 글자를 쓴다. 김종렬은 우뚝 일어선다. 학생들은 형식과 종렬의 얼굴을 번갈아보며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서로 쿡쿡 찌르기도 한다. 어떤 자는 소곤소곤 이야기까지 한다. 형식의 머리 털억은 온통 하늘로 올라가는 듯 하였다. 종렬은 연설하는 사람 모양으로 한 번 기침을 하더니 선생님 한마디 질문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형식을 노려본다. 형식은 질문이라는 말에 몸이 으쓱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라도 상관없다 하는 용기도 난다. 그래서 종렬을 마주보며 무슨 질문이요? 선생님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질문이라 함은 그것을 가르침이에다. 하고 자리에 앉는다. 일동의 시선은 형식의 입으로 보인다. 형식은 그래 평양 갔다 왔소. 그래서 그러니 어떻단 말이요? 무엇하러? 하고 어떤 학생이 혼잣말 모양으로 묻자. 다른 어떤 학생이 누구하고? 한다. 학생들은 또 한 번 끽끽 웃는다. 또 어떤 학생이 누구를 따라서? 한다. 형식은 다 알았다. 종렬이가 다시 일어나며 평양은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학교를 쉬고 가시는 것을 보며 무슨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줄을 추측하기 비난합니다마는 형식은 말이 막혔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자기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게 한참이나 가만히 섰다. 학생들은 또 웃는다. 누가? 개월량이 따라서 후우 한다. 이때 배학감이 쑥 들어오며 이 선생 왜 이렇게 교실이 소요하오? 다른 교실에서 상악할 수가 없구려? 하고 학생들을 돌아보며 왜들 이렇게 떠두오? 하고 돌아서서 나가려 할 적에 학생 중에서 개월향! 하고 소리를 지른다. 배학감은 형식을 한 번 훌겨보고 문을 닫고 나간다. 형식은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둘러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4년간 교정이 이에 다 끊어졌어. 나는 가오 하고 교실에 나왔다. 교실에서는 웃는 소리 지껄이는 소리가 들린다. 형식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사무실로 들어가 모자를 집어들고 어디로 달아나리라 하였다. 그러나 배학감이 여기 좀 앉으시오 그려 하고 의자를 권함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의자에 앉아서 권련을 끄집어내어 불을 붙였다. 배학감은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네. 평양 좀 갔다 왔어요. 아마 재미 많으셨겠습니다. 평양 경치가 좋지요? 노형은 나를 조롱하시요? 하고 형식은 배학감을 흘겨보았다. 배학감은 웃으면서 아 그렇게 성내실 것은 없지요. 남자가 기생을 좀 데리고 논다고 그렇게 흠할 것은 아니니까. 다만 이 선생님께서 너무 고결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단 말이지요. 나는 개월량이가 이 선생님이 사랑하는 계집인 줄은 몰랐구려. 벌써 알았다면 그러한 신뢰는 아니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개월량을 감추실 거야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그 얼굴이나 보고 소리나 듣게 해주시지요. 허 참 복 좋으시요. 이기지심으로 탁인지심이로 그려 이영식이가 노형같이 흥! 물어온 노형은 고결하시지요. 성인이시지요. 유하의 이시지요. 형식은 주먹으로 책상을 탁 치고 교문을 나섰다. 형식은 운동장에 나섰다. 1년급 어린 학생들이 체조를 하다가 형식을 쳐다본다. 뚱뚱한 체조 교사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찢으면서 형식에게 인사를 한다. 형식의 생각에는 모두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았다. 더구나 평생 배학감에게 아첨을 하여가며 자기에게 대하여 반대의 태도를 가지던 체조 기사의 눈에는 확실히 자기를 조롱하는 빛이 있다 하였다. 그래서 형식은 다시는 이놈의 학교에 발길을 아니하겠다 하면서 교문을 나섰다. 그러나 교문을 나서서는 한참 주저하였다. 자기가 4, 5년 동안 집으로 알아오던 학교와 형제로, 자녀로, 아내로, 사랑하는 자로 알아오던 학생들을 영원히 떠나는가 하면 미상불 슬프기도 하였다. 그 운동장에 풀 한 대, 나무 한 가지가 어느 것이나 정들지 아니한 것이 없다. 저 편 철봉 뒤에 선 십여 길이나 되는 포플러는 형식이가 처음 부임할 때 자기의 손으로 심고 자기가 날마다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가며 기른 것이다. 그 포플러는 벌써 가지가 퍼지고 입이 성하여 훌륭한 정자나무가 되었다. 예쁜 학생들이 낮에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형식은 매양 기쁨을 깨달았다. 마치 자기의 마음이 그 포플러가 되어서 어린 학생들을 가려주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그러고 자기도 쉬는 시간에는 그 나무 그늘에서 거늘기도 하고 반가운 듯이 그 나무를 어루만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형식은 간다. 그 나무는 점점 더 퍼져서 수 없는 어린 학생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여전히 즐겁게 논의련만 다시 자기를 생각할 자는 없을 것이다. 형식은 고개를 돌려 한참 그 나무를 쳐다보며 창현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차마 이 학교 문 밖에 오래 섰지 못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안동 내거리를 향하고 내려온다. 일기는 날로 더워가고 하늘에는 구름장이 떠돌 것만은 언제 비가 올 것 같지도 아니하다. 길 가는 사람들은 회를 내어 부채질을 하고 구루마꾼들은 흐르는 땀에 눈도 잘 뜨지 못한다. 파출소에 흰 복장 입은 순사가 추녁 끝 그늘에 들어서서 입으로 후후 바람을 내고 섰다. 그러나 형식은 더운 줄도 모르고 이따금 마주오는 구름알을 비키면서 안동 골목으로 내려온다. 형식의 정신은 극히 혼란하다. 경성 학교에 사직표를 제출할 것은 생각하나 그 밖에는 어찌하여야 좋을는지 생각이 없다. 형식의 머리는 마치 물 끓는 모양으로 부걱부걱 끓는다. 여러 날 정신과 몸이 피곤한데다가 가끔 학교에서 극렬한 사격을 받았으므로 형식은 마치 열병 환자와 같이 되었다. 다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천근만근의 무게로 머리를 내려 누를 뿐이다. 아까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은 형식에게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불행한 사건이다. 형식의 전 희망은 그 4년급에 있었고 형식의 전 행복도 그 4년급에 있었다. 그 4년급이 있는지라 형식은 적막함이 없었고 단순하고 무미한 생활 중에서도 큰 즐거움을 얻어왔던 것이다. 그 4년급은 어떤 의미로 보아 지나간 4, 5년간의 그의 재산이었고 생명이었었다. 또 그의 전심력을 다하는 사업이었었다. 그러고 그의 생각에 4년급 30여 명 학생은 영원히 자기의 정신적 아우와 아들이 되어 마치 자기가 오메의 그네를 잊지 못하는 모양으로 그네도 자기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자기가 그네를 사랑하는 모양으로 그네도 자기를 사랑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바탕 꿈이었다. 형식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별로 친한 친구도 없음에 그네를 그처럼 사랑하였거니와 그네에게는 형식에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사랑스러운 동무도 있었다. 4, 5년 내 혹 형식을 따르는 학생도 없지는 아니하였으나 가장 따르는 듯하던 이 희경에게도 형식은 결코 중요한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었다. 형식은 이럴 줄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오늘에야 비로소 4년급 학생들의 눈에 비친 자기를 분명히 깨달은 것이다. 자기가 전심력을 다하여 사랑하여 오던 자가 또는 자기를 전심력을 다하여 사랑하거니 하던 자가 일조의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줄을 깨달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할까 아마도 인생의 모든 슬픔 중에 사랑의 실망에서 더한 슬픔은 없을 것이다. 형식은 정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 지금 형식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번 평양 갔던 일은 변명도 할 수 있으려니와 그것을 변명하는 것은 형식에게는 그다지 필요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변명한다. 4년급 학생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진리로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형식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명예는 사람에게 셋째나 넷째로 기중한 것이다. 형식은 지금은 목숨의 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인생의 발 디딜 때를 잃고 공중에 둥둥 뜬 모양이다. 형식이가 아주 말라 죽고 말든지 다시 어디다가 뿌리를 받고 살든지 이것은 장례를 보아야 알 것이다. 형식은 정신없이 집에 돌아왔다. 노파가 우통을 먹고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먹는다. 어깨와 팔구비에 뼈가 울퉁불퉁 나오고 주름 잡힌 두 젖이 말라붙은 듯이 가슴에 착 달라붙었다. 귀 밑으로 흘러내리는 두어 줄기 땀이 마치 그의 살이 썩어서 흐르는 송작물 같은 감각을 준다. 반이나 세고 몇 오리가 아니 남은 머리 털업과 주름 잡히고 움푹 들어간 두 뺨과 뜨거운 볕에 시든 풀립과 같은 그의 살과 허리를 구부리고 담배를 먹는 그 모양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준다. 그도 일찍 여러 남자의 정신을 황홀케 하던 젊은 미인이었었다. 그의 생각에 천하 남자는 다 자기를 보고 정신을 잃은 줄 알았었다. 자기의 얼굴과 몸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리라 하였었다. 그렇게 생각한 지가 불과 이삼십 년 전이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과 몸에 있던 아름다움은 다 어디로 날아가고 말았다. 그가 흘리는 땀이 즉 아름다움이 녹아내리는 물인 것 같다. 그는 무엇하러 세상에 났으며 세상에 나서 무슨 일을 하였고 무슨 낙을 보았는고 그렇지만은 그 노파는 아직도 살아간다. 병이 나면 약을 먹고 겨울이 되면 소못을 입어가면서 아직도 죽을 생각은 아니하는 것 같다. 내일이나 내년에 무슨 새로운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는 밤이 새고 아침이 되면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한다. 일찍 형식이가 노파에 빨래하다가 허리를 툭툭 치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 먹는 재미로 사르십니다 그려 한 적이 있다. 그때 노파는 빙긋 웃었다. 형식은 그 웃음의 뜻을 모른다. 그렇소 하는 뜻인지 아니요 하는 뜻인지 몰랐다.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없다. 노파 자기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보든지 노파에 살아가는 목적은 담배 먹기 위함이다. 그 담배 연기 속에 노파의 모든 행복과 사업이 있다. 노파는 하루 24시간에 거의 절반은 담배 연기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눈도 끈뻑하지 아니하고 독한 담배 연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앉았는 것이다. 노파에게서 만일 담배를 빼앗으면 이는 생명을 빼앗음이나 다름없다. 평생 아랫목에 우뚝헌이 섰는 대친 배고 헝겊으로 세 군데나 감은 담배대가 즉 노파의 생명이다. 노파의 입에서 담배 연기가 아니 나오게 되면 이는 노파의 몸에 피가 아니 돌아가게 된 표다. 노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하는지 모르지만은 곁에서 보기에는 암만 해도 그렇게밖에 더 생각할 수가 없다. 담배 먹기밖에 노파에게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아니하다. 형식이가 정신없이 들어올 때 노파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모른다. 아마 아무 생각도 없이 다만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만 쳐다보았을 것이다. 만일 무슨 생각이 있었다 하면 그는 아마 희미한 안개 속으로 보는 듯한 젊었을 적 기억일 것이다. 어떤 대감집에서 세력을 잡던 기억, 젊고 고운 문객의 품에 안개었던 기억, 그렇지 아니하면 토실토실한 아기의 손에 자기의 부드럽고 살진 젖꼭지를 잡히던 기억, 또는 다 자란 아들이 턱춤을 추며 죽던 기억, 또는 아무 때 어디서 어떠한 고운 옷을 입고 어떠한 만나는 음식을 먹던 기억일 것이다. 아마 하루에 몇 번씩 담배 연기 속에 이러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은 어떠한 기억이 떠나왔던지 모르거니와 노파는 형식을 보고 얼른 곁에 벗어놓았던 땀벤 적쌈을 입으며 어째 벌써 오셔요? 한다. 형식은 두루마기와 모자를 벗어 획 방 안에 집어던지면서 흥, 학교에도 다 갔소. 왜, 이제는 학교에 안이 가셔요? 이제는 교사도 그만둘랍니다. 하고 텐마루에 쿵 하고 몸을 던지는 듯이 걸터앉으며 냉수나 한 그릇 주시오. 속에서 불길이 피어올라 못 견디겠소. 노파는 부엌에 들어가 사기 대접에 냉수를 떠다가 형식을 준다. 형식은 냉수를 한 모금 다 들이켜더니 에, 시원하다. 냉수가 제일 좋다. 하고 밀수먹은 사람 모양으로 만나는 듯이 입을 다시며 혀를 내밀어 아래의 입술에 묻은 물을 말끔 빨아들인다. 노파는 이상한 듯이 물끄러미 보더니 자기 방에 건너가 초각과 담뱃달을 들고 형식의 곁으로 온다. 형식은 또 나를 위로할 작정으로 우는구나 하고 괴로운 중에도 속으로 웃었다. 그러나 노파의 위로를 듣는 것이 더욱 괴로울 듯하여 먼저 말끝을 돌려 어저께 신주사 안 왔어요? 아니요. 근래에는 신주사를 싫어하세요? 한동안은 꽤 신주사를 좋아하셨지요? 누가 신주사를 싫어하나요? 너무 함부로 말씀을 하시니 그렇지. 하고 픽 웃는다. 장찌개에 구덕이 있다고 하고 형식도 허어 웃었다. 노파는 이 기회를 아니 놓치리라 하는 듯이 그런데 왜 학교를 그만두세요? 그 배학감인가 하는 사람과 다투셨어요? 다툰 것도 아니아요. 교사 노릇도 너무 오래 했으니 이제는 다른 것을 좀 해보지요. 다른 것? 무엇이요? 옳지. 이제는 벼슬을 하시오. 그런 배학감 같은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살이 내리지. 벼슬을 하면 작히 나 좋아요. 저 건너편 집 아들도 일전에 부순 주사를 해서 나는 벼슬보다 중노릇을 하고 싶어요.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조그만 암자에다가 옳지. 식배. 장삼에. 나무 아비 탑을. 나무 아비 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하고 웃으며 노파를 본다. 노파는 눈이 둥그레지며 저런. 무엇을 못해서 중이 되어요? 중이 안 되면 무엇을 해요? 한참 잠잠하였다. 형식은 무심중 중노릇을 하고 싶어요 하였다. 그러나 말을 하고 본 즉 과연 중되는 것이 제일 좋을 듯하다. 또 중될 것밖에 더 길이 없는 것도 같다. 조선의 문명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힘쓰겠다는 마음이 일시에 다 쓰러지는 것 같다. 마치 어떤 사람이 아내도 죽고 아들 딸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진 때문에 느끼는 듯하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찼다. 영체에 죽은 것과 영체의 집에 멸망한 것과 자기가 지금 4년급 학생에게 욕을 당한 것과 모든 것이 힘을 합하여 형식의 정신을 깊고 어두운 땅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다. 지금껏 자기가 하여온 생활이 마치 아무 뜻도 없고 맛도 없는 것 같고 길고 불쾌한 꿈을 꾸다가 우연히 번쩍 눈을 뜬 것 같이 불쾌한 생각이 난다. 학교에서 4, 5년간 분필을 들고 가르치던 것이며 늦도록 책을 보고 애국말의 단자를 외우던 것이며 선영과 순해에게 가르치던 것이며 영체를 만났던 것과 청량이에서 한 일과 평양에 갔던 일이 모두 다 무슨 부끄럽고 싱거운 일 같이 보인다. 지금껏 정답게 생각하여 오던 노파까지도 마치 무슨 더럽고 냄새 나는 물건 같이 보인다. 모든 것이 다 부끄럽고 불쾌하고 성이 난다. 응. 내가 무엇하러 이 모양으로 살아왔는고 하여 본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값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고 한다. 당장 이 생활을 온통 내어 던지고 어디 사람 없는 애딴 곳에 들어가서 숨고 싶은 생각이 난다. 한 시간이라도 이 서울 안에 이 노파의 집에 있기 싫은 생각이 난다. 그래서 노파에게 중이 제일 좋아요. 세상에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나요. 선생 같으니야 왜 재미가 없어요. 나이가 젊으시겄다 재주가 있겄 왜 세상이 재미가 없겠소. 아주머니께서는 젊었을 때 재미가 많았나요. 노파는 빙글에 웃으며 아 젊었을 적에야 날마다 기쁘기만 했지요. 웃다가도 울기도 했지만은 젊었을 때 우는 것은 늙어서 웃는 것보다도 낙이라오. 형식은 노파가 참 말을 잘한다 하고 노파의 얼굴을 보았다. 노파는 젊었을 때를 생각만 해도 기쁜듯이 얼굴에 화기가 들며 나는 이 선생께서 무슨 재미에 살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표슬도 아니하고 고운 색시도. 하하 이런 말씀을 하면 선생은 늘 이마를 찌푸리시겄다. 그러나 내 말이 옳지요. 꽃 같은 청춘에 왜 혼자 우트커니 방에만 들어 앉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재미가 없어서 중이 되느니 무엇이 되느니 하지요. 나는 젊었을 적에는 말을 다 해 무엇하겠소. 늙으면 허삽니다. 이 말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형식을 대하여 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형식은 다만 웃고 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노파의 말에 새로운 뜻과 힘이 있는 것 같이 들린다. 그러고 선영과 영체를 대하였을 때 즐겁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애국서적의 사랑의 즐거움을 찬미하는 것을 보던 생각이 난다. 과연 남녀의 사랑이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이라 할까. 적어도 이 노파는 일생의 기쁜 일이라고는 남녀의 사랑밖에 없는 것 같이 말한다. 내가 평생 적막하고 세상에 따뜻한 재미를 못 붙임은 이 사랑이란 맛을 못 보는 때문인가 하여본다. 그래서 웃으며 그러면 나도 즐거운 재미를 볼 수가 있을까요? 하였다. 그러고는 미련한 질문을 다 하였다 하고 속으로 부끄러웠다. 노파는 아 재미를 볼 수가 있고 말고 선생같은 이면 장안, 미인들이 저마다 따르지요. 얼굴이 좋겄다. 마음씨가 곱겄다. 지금은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그렇지만은 전 세월 같으면 대과 급제의 선생 같으신 이는 미인 일래의 채에 서지를 못하겠소. 흠 그러니까 지금은 쓸데없단 말씀이구려 대과 급제가 없으니까 전 세월만 못하단 말이지. 지금인들 장안의 일등 기생이 여러 명, 여러 백 명 될 터인데 하더니 문득 목소리를 낮추며 그런데 하고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하는 듯이 고개를 기울이더니 영체 그 세악씨 말이야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 후에 한번 만나 보셨어요? 형식은 이 말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손에 들었던 권련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렇게 형식은 놀랐다. 그만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물에 빠져? 언제? 아마 그저께 빠져 죽었겠지요. 에구머니 웬일이야요? 왜 빠져 죽어요? 저런 형식은 말없이 두 팔로 제 목을 안고 고개를 수그렸다. 지나간 3, 4일의 광경이 눈앞으로 휙휙 지나간다. 노파의 눈에는 눈물이 핑 고인다. 아, 글쎄 무슨 일이야요? 나처럼 세상이 재미없던 게지요. 에구머니 저런 꽃 같은 청춘에 왜 죽는담? 명이 다해서 죽는 것도 서러운데 물에 빠져서 죽어? 하고 한참 묵묵히 앉았더니 손등으로 눈물을 씻으며 이 선생이 잘 못해서 죽었구려. 어째서요? 그렇게 10여 년을 그립게 지내다가 찾아왔는데 그렇게 무정하게 구니까 무정하게? 라는 말의 형식은 놀랐다. 그래서 무정하게? 내가 무엇을 무정하게 했어요? 무정하지 않고 손이라도 따뜻히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어떻게 잡아요? 손을 왜 못 잡아요? 내가 보니까 명체 명체가 아니라 영체예요. 옳지. 내가 보니까 영체시는 선생님께 마음을 바친 모양이던데 그렇게 무정하게 어떻게 하시오? 또 간다고 할 적에 붙들어 만류를 하든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형식을 원망하였다. 노파이 말에 형식은 더욱 놀랐다. 과연 자기가 영체에게 대하여 무정하였던가? 과연 그때 영체에 손을 잡으며 나도 지금껏 자기를 그리워하던 말을 할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고 일어나서 나가려 할 때 그를 붙들고 그의 장례에 대해 결심을 물어보아야 할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거두겠다 하고 같이 영체의 집에 가서 그 어미와 의논할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 하였더라면 영체는 그 이튿날 청량이에도 아니 갔을 것이오. 그 변도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아니었던가? 또 청량이에서 같이 다방골로 오는 동안에도 내가 너를 거두마 할 것이 아니었던가? 다방골로 가지 말고 다른 객점이나 내 집에 데리고 올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 하였더라면 평양으로 갈 생각도 아니하고 물에 빠져 죽지도 아니할 것이 아니었던가? 옳다. 노파의 말과 같이 영체를 죽인 것은 내다. 영체가 내 집에 온 것은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야 만났구나 하는 내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러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다 하는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였나? 영체가 기생이나 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상류 가정에 거둠이 되어 이 학교에나 다녔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그러고 마음속으로는 선양이가 있는데 왜 영체가 뛰어나왔나? 영체가 기생이거나 네 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기도 하였다. 아, 상류 가정은 무엇이며 기생은 무엇인고 또 나는 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영체를 찾지 아니하였던가? 학교를 위해서? 교육가라는 명예를 위해서? 옳다. 영체를 죽인 것은 나다. 그리고 편향까지 따라 내려갔다가 영체의 시체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왔다. 칠성문 밖에도 도리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왔다. 밤새도록 차 속에서도 영체는 생각도 아니하고 왔다. 영체가 죽은 것이 도리어 무거운 침이 덜리는 것 같았다. 형식은 고개를 흔들며 옳아요. 내가 영체를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나를 위하여 살아오던 영체를 내 손으로 죽였어요. 하고 몹시 괴로운 듯이 숨이 차다. 노파는 도리어 미안한 생각이 나서 다 제 팔자지요. 아니야요. 내가 죽였어요. 이때 우선이가 대폐빡 벙거지를 두르며 들어와 인사도 없이 언제 왔나? 그래 찾았나? 형식은 우선은 보지 아니하고 내가 죽였네. 영체를 내가 죽였네. 음 죽었어? 그 전보가 아니갔던가? 내가 죽였어. 그러고서는 나는 그 시체도 찾지 아니하고 왔네 그려. 학생들 쉴까 보아서. 김 장로의 따님이 보고 싶던 게지. 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선은 화례를 잊지 아니한다. 대관절 어찌 되었나? 죽었어. 하고 벌떡 일어나며 자네 돈 있나? 있거든 한 5원 꾸게. 하고 생각하니 이제는 돈 나올 곳도 없다. 학교에서 6월 월급은 주겠지만은 찾으러 갈 수도 없고 7월부터는 형식에게는 아무 수입도 없다. 돈은? 해서? 가서 영체의 시체나 찾아야겠네. 찾아서 내가 어버다라도 장례나 치러 주어야겠어. 하고 형식은 괴로움을 못 견디어내는 듯이 마당으로 왔다 갔다 한다. 형식의 적삼에는 땀이 배었다. 우선은 지팡이로 엉덩이를 버티고 서서 형식을 보더니 벌써 다 떠내려갔겠네. 황해바다로 둥둥 떠나갔겠네. 왜 그래요? 물에 빠져 죽은 송장은 사흘 전에는 그 자리에 아니 떠난답니다. 하고 노파가 우선을 보며 말한다. 떠내려갔거든 어디까지든지 따라 내려가지. 있는 데까지 따라 내려가지. 하고 잠깐 눈을 감고 우트거니 섰더니 결심한 듯이 고개를 번쩍 들고 우선의 곁으로 와서 손을 내어밀며 어서 5원만 내게. 지금 곧 떠날 터인가? 정거장에 가서 차 있는 대로 떠날라네. 우선은 맞이 못하여 하는 듯이 5원짜리 지표를 내어준다. 영체가 죽었단 말을 듣고 우선도 미상불 슬펐다. 기중이 여기던 무엇이 없어진 것 같았다. 형식은 돈을 받아 놓고 방에 들어가 두루마기를 입고 책 한 권을 뽑아 들고 신을 신으려고 나섰다. 이때 어떤 파나마를 쓴 신사가 형식을 찾는다. 형식은 이마를 찌뿌리더니 마지못하여 문에 나갔다. 그는 김장로와 한 교회에 있는 목사다. 젊은 얼굴에 시험은 한 개도 없고 두 뺨에는 굵은 주름이 서너 줄 깔렸다. 정직한 듯한 중 늙은이다. 우선과 노파는 노파의 방 텐마루에 가서 우트커니 두 사람을 본다. 형식은 책을 놓고 목사를 청에 올려 앉혔다. 어디 가시는 길이요? 네. 산보 나가던 길이오시다. 더운데 어떻게 이렇게? 배운지도 오래고 또 무슨 할 말씀도 좀 있어서 제게요? 하고 형식은 목사를 본다. 목사는 까닥 있는 듯이 빙그레 웃으며 과히 바쁘시지는 않으셔요? 아니오시다. 말씀하시지요. 허허허. 이 선생님께서 기뻐하실 말씀이에요. 하고 또 한 번 웃으며 형식의 방안을 둘러본다. 노파와 우선은 서로 돌아보며 무엇을 수근수근 한다. 오늘은 노파가 우선을 그다지 싫어하지 않는 모양이로다. 목사는 한참 부채질을 하더니 유심히 형식을 보며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고 말을 내기가 어려운 듯이 말을 시작한다. 듣는 형식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나 목사의 태도가 수상하다 하였다. 그러고 어서 말을 다 하면 정거장으로 뛰어나가리라 하였다. 다른 말이 아니라 김 장로의 말씀이 하고 목사가 말을 시작한다. 노파와 우선은 안 듣는 채 하면서도 들으려 한다. 김 장로의 말씀이 선영이를 이 가을에 미국에 보낼 터인데 네 하고 형식이 조자를 맞춘다. 그런데 미국 가기 전에 어 약혼을 하여야 하겠고 또 미국을 보낸다 하더라도 딸 혼자만 보내기도 어려운 즉 이 목사는 어 와 즉을 잘 쓴다. 약혼을 하고 신랑까지 함께 미국을 보냈으면 좋겠다는데 하고 말을 그치고 또 웃으며 형식을 본다. 형식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돌리며 네 그런데요 하였다. 이 밖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목사는 그런데 김 장로께서는 이 선생께서 허락만 하시면 이 선생도 미국 유학을 갔으면 좋겠고 그것은 어쨌든지 김 장로 양주께서는 매우 이 선생을 사랑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날더러 한번 이 선생의 뜻을 물어 달라고 해요. 어 그래서 여러 곳 있지만은 김 장로 양주는 이 선생이 꼭 마음에 드는 모양이로 그려. 형식은 이제야 분명히 목사의 말 뜻을 알아들었다. 그러고 가슴이 뜨끔했다.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형식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할 지를 몰랐다. 가만히 앉았다. 그동안 이 선생께서 선영에게 영어를 가르치셨지요? 네 며칠 전부터. 그 뜻을 알으셔요? 무슨 뜻이요? 하아 영어를 가르쳐 주옵사고 청한 뜻 말씀이요. 지금은 전과 달라 부모의 뜻대로만 혼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잠깐 교제를 해보란 뜻이지요. 그래 어떠시오? 제가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저 혼자 몸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처지에 혼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하여. 그것이 제일 큰 문제지요. 경제적 기초 없이 혼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지요. 큰 문제지만은 우선 한 3, 4년간 미국에 유학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야 무슨 걱정이 있어요? 또 선영으로 보더라도 그만한 처녀가 쉽지 아니하지요. 이 선생께서 복 많이 받으셨소. 자 말씀하시오. 그래도 형식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았다. 목사는 웃으며 부채질만 한다. 노파는 형식이 왜 네 하지 않는가 하고 공연이 애를 쓴다. 우선은 일전 안동서 형식과 말하던 것을 생각하고 혼자 빙글에 웃는다. 모두 다 기뻐하는 속에 형식 혼자는 남모르게 괴로워한다. 목사는 자 생각하실 것도 없겠구려 어서 대답을 하시오. 이루에 다시 말씀드리지요. 아무려니 저 같은 것을 그처럼 생각하여 주는 뜻은 어떻게 황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루를 기다릴 것이 있어요. 그러고 오늘 오후에 나하고 김장록 댁에 가시지요.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시던데. 형식은 어찌할 줄 몰랐다. 평양도 가야 하겠지만은 김장록의 집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한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체의 시체를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던 것을 버리고 금시에 선영에게 치하여 네 하기는 제 마음이 부끄러웠다. 선영과 나와 약속한다는 말은 말만 들어도 기뻤다. 영체가 마침 죽은 것이 다행이다 하는 생각까지 난다. 게다가 미국 유학. 형식의 마음이 아니 끌리고 어찌하랴. 사랑하던 미인과 일생에 원하던 서양 유학.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형식의 마음을 끌만 하거든 하물며 둘을 다. 형식의 마음 속에는 내게 큰 복이 들어왔구나 하는 소리가 아니 바랄 수가 없다. 형식이가 괴로운 듯이 숙이고 앉았는 그 얼굴에는 자세히 보면 단정코 참을 수 없는 기쁨의 빛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목사를 대할 때에는 형식의 얼굴에는 과연 괴로운 빛이 있었다. 그러나 한마디 두마디 흘러나오는 목사의 말은 어느덧에 그 괴로운 빛을 다 없이 하고 어느덧에 기쁜 빛을 폈다. 마치 봄철 따뜻한 볕에 눈이 일시에 다 녹아 없어지고 산과 들이 갑자기 봄빛을 띠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형식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남에게 기쁜 빛을 보이기가 부끄러움이다. 형식은 힘써 얼굴에 괴로운 빛을 나타내려 한다. 그뿐더러 일부러 마음이 괴로워지려 한다. 형식은 이러한 때에 머릿속이 창난하여 어찌할 줄을 모른다. 그는 욱하고 무엇을 작정할 때에도 전후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작정하건만은. 또 어떤 때에는 이럴까 저럴까 하여 어떻게 결단을 할 줄을 모른다. 길을 가다가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고 수십 번이나 주저앉은 수가 있다. 이것은 마음 약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가 얼른 결단하는 것도 약한 까닭이요. 얼른 결단하지 못하는 것도 약한 까닭이다. 지금 형식은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대답하여야 좋을 줄을 모른다. 누가 곁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대답해 주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다. 형식은 고개를 들어 건넌방을 건너보았다. 형식은 우선이가 이러한 경우에 과단있게 결단할 줄을 압니다. 우선도 웃으면서 형식을 건너다 본다. 우선은 형식을 보고 눈을 끔찍한다. 형식은 일부러 안 보는 채 한다. 우선은 또 한 번 눈을 끔찍한다. 형식은 안 보는 채 하면서도 그것을 다 보았다. 그러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더 부끄럽고 더 머리가 혼란하다. 우선의 눈 끔찍하는 뜻을 해석해 본다. 얼른 허락을 해라 하는 뜻인지. 어서 평양을 가지 아니하고 왜 가만히 앉았느냐 하는 뜻인지 알 수가 없다. 노파는 참다 못한 듯이 우선을 쿡 찌르며 왜 이 선생이 허락을 아니하오. 그 처녀가 마음에 안이 드나요? 흠 그 처녀가 서울에 유명한 미인이랍니다. 또 부자구요? 부자기의 샤위까지 미국에 보낸다지요. 노파는 미국에 보내는 것과 부자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왜 저러고 앉았어요? 하고 입을 쩍 다시며 담배를 담는다. 목사가.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다시 재촉할 때 형식은 겨우. 그러면 갑지요. 그러나 약혼은 이루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였다. 목사는 내 교회에 갔다가 오는 길에 들르리다 하고 웃으며 나간다. 형식은 대문밭까지 목사를 보내고 돌아왔다. 형식의 얼굴은 마치 선잠을 깨인 사람의 얼굴 같다. 우선이가 뛰어오며 자네 땡잡았나 그려 미인 없고 미국 유학 가고 하고 형식의 손을 잡아 흔든다. 형식은 우선의 눈을 피하여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형식의 눈에도 웃음이 있었다. 우선은 다시 허 자네도 수단이 용한걸. 불과 이삼일에 그렇게 쉽게 선영씨를 손에 넣어? 노파도 웃으며 네 그런 줄 알았지. 어찌 영채씨가 오셨는데도 만류도 아니하고 그저 영채씨가 불쌍하지. 이선생은 벌써 정들여 둔 데가 있는데 공연히. 말이 끝나기 전에 우선은 노파를 돌아보고 눈을 꿈쩍거리며 쉬 하였다. 형식은 진짓. 노파의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우선더러. 나는 경성학교 사직했네. 어느새 사직을 해? 약혼이나 되거든 하지. 허허허.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교사 노릇을 그만 둘라네. 암. 미국 유학으로 돌아오셔서 대학 교수 되실 거니까. 형식은 성난 듯이 휙 돌아서며 자네는 남의 말을 조롱만 하려고 듣네 그려 남의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는데. 응 동정하네. 퍽 괴로우실 테지. 노파도 우선의 곁으로 오며. 내가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이 선생이 장가를 드신다니까 내 아들이.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 또 형식을 자기의 아들에 비기는 것이 버릇 없는 듯도 하여. 오늘 저녁에 가시거든 확실하게 허락을 합시오. 아까는 왜 그렇게 우툭커니 앉았담. 호. 아직 도련님이니깐 수줍어서 그러시는가 보여. 형식은 어쩔 줄을 모르고 공연이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 하며 엔편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도 하고 손가락 마디를 딱딱 소리를 내기도 하더니 여보게 나는 지금 평양으로 떠나겠네. 암만 해도. 우선은 우협하는 듯 형식을 노려보며. 에그. 못생긴 것. 딸이 썩어져 가기로 저런 것을 준담. 형식도 이 말에는 웃었다. 그리고 과연 못생긴 소리를 하였다. 우선은. 이제부터는 좀 굳센 사람이 되게. 그게 무엇이람. 계집애도 아니여. 딴소리 말고 오늘 저녁 김장로 집에 가게. 가면 또 혼인 말이 날 터이니까. 아까 모양으로 못난이 부리지 말고 허락하게. 그러고 미국 가게. 나도 경성학교. 말을 들었네. 아마 자네는 사직을 아니 하더라도 쫓겨나겠네 부대. 쫓겨나? 왜? 자네가 기생을 따라서 평양 갔다고. 청량이 원수 갚는 게지. 하니까 약혼하고 미국 가게. 그러면 영체는 어떻게 하고. 죽은 영체를 어쩐단 말인가. 자네도 따라 죽을 터인가. 열려가 아니라 열람이 될 양으로. 그런 미련한 소리 말고 어서 꼭 내 말 다료만 하게. 우선의 말을 들음에 형식도 얼만큼 안심이 된다. 자기도 그만한 생각을 못함이 아니겠지만은. 자기 생각만으로는 안심이 아니 되다가 우선의 활발한 말을 듣고야 비로소 안심이 된다. 형식은 우선의 말대로 하리라 하였다. 제 생각대로 한다는 것보다 우선의 말대로 한다는 것이 더 마음에 흡족한 듯 하였다. 형식은 빙글에 웃으며. 글쎄 하였다. 높아도 공연히 기뻐한다. 점심을 차릴게요. 신주사도 한술 잡수시고. 또 장찌개 주실랍신가. 하고 우선이가 형식의 쫓기에서 제 것같이 권련을 뽑아 손바닥에 턱턱 긁글 박는다. 그만둡시요. 웬 장찌개. 가서 냉면이나 시켜오. 하고 형식이가 일어난다. 요 한턱 하시려나 그네. 한턱 하여거든 맥주나 사주게. 돈이 있나? 부잣집 사위가 무슨 걱정이야? 부잣집 사위는 있다 되더라도. 그 오원 안 있나? 평양 가야지. 또 평양을 가? 가서 시체나 찾아야지. 벌써 황해바다에 떠나갔어. 자네같은 무정한 사람 기다리고 아직까지 청유백 밑에 있을 듯 싶은가? 자 청유리집에나 가세. 벌써 황해바다에 갔을까? 하고 형식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정 태양이 바로 서울 한복판에 떠서 다 되어 죽어라 하는 듯이 그 불같은 볕을 담아 붓는다. 형식은 새삼스럽게 더운 줄을 깨달았다. 해가 인왕산 마루턱에 걸렸다. 종로 전선 때 그림자가 길게 가로 누웠다. 종현 천주당 뾰족탑의 유리창이 석양을 반사하여 불길같이 번쩍거린다. 두부 장수의 두부나 바지 드렁 하는 소리도 이제는 안이 들리게 되고 집집에는 앞뒷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한 손으로 땀을 씻어가며 저녁밥을 먹는다. 부각의 황토가 가로 쏘는 햇빛을 받아 빨간빛을 바라고 경복군 어원 늙은 나무 수풀에서는 저녁까지 까치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 종일 빨갛게 달았던 기왓장이 한강으로 불어 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을 받아 뜨거운 입김을 흐끈흐끈하게 토한다. 길 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밝게 되었다. 가게에 앉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서늘한 밤이 온다 하는 듯이 피곤한 얼굴에 땀을 씻으면서 행길에 나서 거닌다. 남산 솔숲을 위해 살짝 덮였던 석양도 무엇으로 지우는 듯이 점점 쓰러지고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 속으로 자줏빛 띈 황혼이 거미질 모양으로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온다. 해 바퀴는 인왕산 머리에서 뚝 떨어졌다. 부각산에 아직도 고깔 모양으로 석양이 남았다. 정한 마노에는 파르족족한 정막이 덮인다. 그 한 끝이 늘어나서 부각산으로 덮여 올라간다. 마침내 그 고깔까지도 파랗게 물을 들이고 말았다. 강원도 바로 구름산이 떠올랐다. 그것이 처음에는 불길과 같다고 점점 식어서 거뭇거뭇 하여진다. 그것이 거뭇거뭇 하여짐을 따라서 장 안을 덮은 장막도 점점 짙어져서 자줏빛이 되었다가 마침내 회색이 된다. 그러다가 그 속에 조그마한 전등들이 반딧불 모양으로 반짝반짝 눈을 뜬다. 연극장과 활동 사진과의 소요한 막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종로와 개천가에는 담배 붙여 물고 부채든 산보객이 점점 많아진다. 야시를 펴놓으라고 조그마한 구루마도 끌고 오고 말뚝도 박으며 휘장도 친다. 사람들은 배가 불룩하고 몸이 서늘하여 마음이 상쾌해진다. 낮에는 잠자고 있던 사람들도 차차 기운을 내어 말도 하고 웃기도 하게 된다. 안동 김장로의 집에는 방방에 전등이 켜 있다. 마당에는 물을 뿌려 흙냄새와 화단에 꽃향기가 섞여 들어와 즐겁게 먹고 마시는 여러 사람의 신경을 흥분케 한다. 김장로는 여덟 팔자 수염을 손수건으로 문대고 한 목사는 두 팔로 몸을 버티고 뒤로 길에 앉으며 형식도 숭룡을 한 입 물어 소리 안 나게 양치를 한다. 세 사람은 만나게 또 유쾌하게 저녁을 먹었다. 다른 방에는 부인과 선영과 순해와 계집하이니 이 역시 만나게 유쾌하게 저녁을 바치고 말없이 서로 보고 웃는다. 선영의 두 뺨에는 보는 사람의 신경인지 모르거니와 불그레한 빛이 도는 듯하다. 부인은 예쁜 자기 딸에게 황홀한 듯이 정신없이 선영을 마주본다. 선영은 부인을 슬쩍 보고는 순해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예 순해야 가서 풍금이나 타자. 아까 배운 것 잊어버리지나 않았는지 음 아직 가서 풍금이나 타거라 하고 부인이 먼저 일어선다. 선영과 순해는 풍금노인 방으로 간다. 선영은 등자에 올라앉으며 손으로 치맛자락을 모으고 풍금 두께를 열고 두어 번 건반을 내려 흘른다. 높은 소리로부터 낮은 소리까지 또는 낮은 소리로부터 높은 소리까지 맑은 소리가 황혼의 공기를 가볍게 떤다. 순해는 한팔로 풍금 머리를 짚고 우두커니 서서 오르내리는 선영의 하얀 손을 본다. 선영은 커다란 보표를 펴고 고개를 까딱까딱하며 한 번 입으로 랄랄랄라를 불러보더니 첫 번 누를 권을 찾아 타기를 시작한다. 눈은 보표의 음부를 따르고 손은 하얀 권을 따른다. 보표의 빠르고 늦음을 따라 선영의 몸짓도 빨랐다 늦었다 한다. 방 안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가득 찼다. 그것이 방에서 넘쳐나서 황혼의 바람에 풍겨 마당을 건너 담을 넘어 마치 물결 모양으로 사방으로 퍼진다. 몇 사람이나 가만히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몇 사람이나 길을 가다가 걸음을 멈추는 곳. 선영의 손은 곡조를 따라 스스로 오르내리고 그 몸은 손을 따라 스스로 움직여진다. 마침내 맑은 노랫소리가 그의 부드러운 입술을 뚫고 흘러나왔다. 하늘에 둥실 뜬 저 구름아 비를 씻고서 어디로 가느냐. 순해도 가는 목소리로 화하여 불렀다. 형식도 이 노래를 들었다. 형식의 정신은 노랫소리로 더불어 공중에 솟아올랐다. 마치 정신의 날개가 돋아서 헐헐 구름 사이로 날아가는 듯하여 말할 수 없는 서늘한 듯도 하고 따뜻한 듯도 한 기쁨이 형식의 가슴에 가득 찼다. 김 장로는 목사를 향하여 자 이제는 내 방으로 가서 이야기나 합시다. 세 사람은 일어났다. 김 장로의 서재는 양식으로 되었다. 그가 일찍 미국 공사로 갔다 와서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서양식 생활을 하려 한다. 방바닥에는 붉은 모란무늬 있는 모전을 깔고 사벽에는 화에게 넣은 그림을 걸었다. 그림은 대개 종교화다. 북편 벽으로 제일 큰 화에게는 겟세메나에는 기도하는 예수의 화상이 있고 두어자 동쪽에는 그보다 조금 작은 화에게 구요에 놓인 예수를 그린 것이요. 서편 벽에는 자기의 반신상이 걸렸다. 다른 나라 신사 같으면 종교화 밖에도 한두 장 세 개 명화를 걸었으련만은. 김 장로는 아직 미술에 취미가 없고 또 가치도 모른다. 그는 그림이라 하면 종교에 관한 것이라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기타에는 옛날 산수 풍경이며 지란 매죽 같은 그림은 얼만큼 귀하게 여기되 이러한 그림은 서양식으로 차려놓은 방에는 부적당한 줄로 안다. 그러고 서양식 인물하라든지 그 중에도 미인와 나체와 같은 것은 별로 보지도 못하였거니와 보려고도 아니하고 본다 하더라도 아무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미술이라는 말도 잘 알지 못하거니와 대체 그림 같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한다. 더구나 조각 같은 것은 아마도 그의 50년 생활에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 사람들이 종교와 같이 기중히 여기는 예술도 그의 눈에는 거의 한 푼 어치 가치도 아니 보일 것이다. 서양 사람의 생각으로 그를 비평할진데 예술을 모르고 어떻게 문명인사가 되나 하고 의심할 것이다. 실로 문명인사치고 예술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김 장로는 방을 서양식으로 꾸밀 뿐더러 옷도 양복을 많이 입고 잘 때에도 서양식 침상에서 잔다. 그는 서양 그 중에도 미국을 존경한다. 그래서 모든 곳에 서양을 본받으려 한다. 그는 과연 20여 년 서양을 본받았다. 그가 예술을 믿는 것도 처음에는 아마 서양을 본받기 위함인지 모른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는 서양을 잘 알고 잘 본받은 줄로 생각한다. 더구나 자기가 애교관이 되어 미국, 서울, 워싱턴에 주재하였으므로 서양 사정은 자기보다 더 자세히 아는 이가 없거니 한다. 그러므로 서양에 관하여서는 더 들을 필요도 없고 더 배울 필요도 물론 없는 줄로 생각한다. 그는 조선에 있어서는 가장 진부한 문명인사로 자인한다.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방면이 있다. 그것은 서양 선교사들이라. 선교사들은 김장로가 서양 문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줄 안다. 김장로는 과학을 모르고 철학과 예술과 경제와 산업을 모르는 줄 안다. 그가 종교를 안오라 하건만은 그는 조선식 예수교의 신앙을 알 따름이여 예수교의 진수가 무엇이며 예수교와 인류와의 관계 또는 예수와 조선사랑과의 관계는 물론 생각도 하여 본 적이 없다. 문명이라 하면 서양은 과학, 철학, 종교, 예술, 정치, 경제, 산업, 사회제도 등을 총칭하는 것이라. 서양의 문명을 이해한다 함은 즉, 의에 말한 내용을 이해한다는 뜻이니 김장로는 무엇으로 서양을 알았노라 하는고 서양 선교사들은 이러함을 안다. 그러므로 그녀는 김장로를 서양을 흉내 내는 사람이라 한다. 이는 결코 김장로를 비방하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김장로의 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서양 사람의 문명의 내용은 모르면서 서양 옷을 입고 서양식 집을 짓고 서양식 풍속을 따름을 흉내가 아니라면 무엇이라 하리요. 다만 용서할 점은 김장로는 결코 경박하여 또는 일정한 주견이 없어서 또 다만 허영심으로 서양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양이 우리보다 우승한과 따라서 우리도 불가불 서양을 본받아야 할 줄을 믿음이니 무식하여 그러는 것을 우리는 책망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는 과연 무식하다 그가 들으면 성도 내련이와 그는 무식하다 그는 눈으로 슬쩍 보아가지고 서양 문명을 깨달을 줄을 안다 하기는 그에게는 그 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나 눈으로 슬쩍 보아가지고 서양 문명을 알 수가 있을까 10년 20년 책을 보고 선생께 듣고 제가 생각하여도 특별히 재주가 있고 부지런하고 눈이 밝은 사람이라야 처음 보는 남의 문명을 깨닫는 등 김장로가 아무리 천질이 명민하다 한들 책 한 권 아니 보고 무슨 재주의 복잡한 신문명의 참뜻을 깨달으리요 그러나 김장로는 그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자기는 잘 모르면서도 서양 사람들이 다 그 자녀를 학교에 보냄으로 자녀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안다 안다는 것보다 믿는다 함이 적당하겠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는 마침내 문명을 알게 될 것이라 이리하여 조선도 점점 신문명을 완전히 소화하게 될 것이다 오직 한 가지 위험한 것이 있다 그것은 김장로 같은 이가 자기의 지식을 너무 믿어 학교에서 배워와 신문명을 깨달아 알게 되는 자녀의 사상을 간섭합니다 자녀들은 잘 알고 하는 것이연만은 자기가 일찍 생각하지 않던 바를 자녀들이 생각하면 이는 무슨 이단같이 여겨서 기어이 박멸하려고 애를 쓴다 이리하여 소위 신구 사상의 충돌이라는 신문명 들어올 때 의뢰에 있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던 바를 생각함은 낡은 사람이 보기에 이단같지만은 기실은 낡은 사람들이 모르는 새 진리를 안 것이라 아들은 매양 아버지보다 나아야 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 그러나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이 자기 아는 이상 알기를 싫어하는 법이니 신구 사상 충돌의 비극은 그 책임이 흔히 낡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나 김장로가 미술을 위하여서 그 그림들을 붙인 것은 아니로되 그 그림을 보는 자녀들에게 간접으로 미술을 사랑하는 생각이 나게 한다 자기는 그림을 위함이 아니여 거기 그린 예수의 화상을 위함이연만은 그것을 보는 자녀들은 그와 반대로 거기 그린 예수보다 그림 그 물건을 재미있게 본다 어떻게 저렇게 정묘하게 그렸는고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쁜 빛이 드러나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괴로워하는 빛이 나도록 풀은 꼭 풀과 같고 꽃은 꼭 꽃과 같이 어떻게 저렇게 정묘하게 그렸는고 하는 것이 그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재미가 있었다 이것은 김장로는 모르는 재미여 그의 자녀들만 꼭 아는 재미라 김장로는 자기의 방이 신식이여 화려한 것을 자랑하고 만족하는 듯이 한 번 방 안을 둘러보더니 목사와 형식에게 의자를 권한다 가운데 둥근 테이블을 놓고 세 사람은 숫기 같이 둘러앉았다 형식은 담배가 먹고 싶건만은 참았다 그러고 한 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저녁 서늘한 바람이 하얀 레이스 문장을 가만가만이 흔들고 그러할 때마다 바로 창 밑에 놓인 화분에 월계 연한 입새가 한들한들 한다 형식은 장차 나올 다말을 생각하며 자연히 가슴이 자주 뛴다 그러나 무슨 말이 나오든지 서슴지 아니하고 대답할 것 같다 아까 우선이가 말하는 대로 하리라 하였다 아직도 풍금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린다 형식은 기뻤다 어서 말을 시작하였으면 좋겠다 하고 목사와 장로의 입을 보았다 목사가 아까 형식 씨를 보고 그 말씀을 하였지요 이제는 직접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하고 형식을 본다 장로는 네 감사해다 내 딸 자식이 변볕지 못하지만은 만일 버리지 아니시면 허허 하고 목사가 그것은 장로께서 과히 겸사 시험하는 두 분이 실로 합당하지요 하고 혼자 기뻐한다 장로는 만일 마음에 없으시면 억지로 권하는 것이 아니에다만은 형식 씨를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에다 형식은 아까 모양으로 못난 일을 부리지 아니하리라 하여 얼른 감히 뭐라고 말씀하오려까만은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얼굴은 붉어졌다 장로는 만족하여 하는 듯이 몸을 젖혀 의자에 기대며 그야말로 너무 겸사해다 그러면 승낙을 하시는구려 하고 한번 힘을 주어 형식을 훑어본다 형식은 문득 고개를 수그렸다가 아까 우선에 못생겼다는 말을 생각하여 번쩍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낯빛을 엄숙하게 하였다 그러나 앞만 해도 네 하는 대답이 나오지를 아니하여 속으로 괴로워한다 목사가 자 얼른 말씀을 하시오 하고 뒤를 대어 장로가 그렇지요 주저할 것이 있어요 형식은 있는 힘을 다하여 네 하였다 그러고는 혼자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고개를 돌렸다 승낙하셔요 하고 장로가 다짐을 받는 듯이 몸을 앞으로 숙인다 형식은 우선에 쾌활한 것을 흉내내요 네 명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힘드는 일을 마친 듯이 휘하고 숨을 내쉬었다 과연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하여 마음이 거뜬하였다 그러고 새로운 기쁨이 가슴에 차고 김 장로의 단정해 보이는 얼굴이 새로 정답게 되는 듯하였다 형식은 꿈속 같았다 어 참 기쁜 일이요 하고 목사가 마음이 놓은 것 같이 몸을 한 번 흔든다 참 어떻게 기쁜지 모르겠소 과연 내 아내를 오래서 아주 말을 맺읍시다 하고 목사의 뜻을 묻는 듯 그러시오 또 지금 혼인은 당자의 허락도 들어야 하니까 선영도 오라고 하고 목사도 자기 딴에 구습을 버리고 신사상을 쫓거니 한다 장로는 테이블에 놓인 초인종을 두어 번 친다 그 계집아이가 나온다 예 가서 만인께 작은 아씨 데리고 오십소 하고 계집 파인도 이 일에 눈치를 아는지 슬쩍 형식을 보더니 쌩긋 웃고 나간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았다 그러나 그네의 눈에 나타나는 웃음은 그네의 마음의 즐거움을 말하였다 형식은 이제 선영을 만날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고 첫 번 선영을 만날 적과 일전 영어를 가르치던 때에 하던 생각을 하였다 형식의 머리는 마치 술취한 것 같았다 전신이 아프도록 기쁨을 깨달았다 부인이 선영을 뒤세우고 들어온다 형식은 의자에서 일어나 부인께 인사하였다 부인도 웃으며 답례하였다 선영은 부인의 뒤에 숨어 선대로 목사에게 예하고 그 다음에 형식에게 예하였다 선영의 얼굴도 붉거니와 형식의 얼굴도 붉었다 형식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씻었다 부인이 장로에 곁에 앉고 선영은 부인과 목사의 새에 앉았다 형식은 바로 부인과 정면하여 앉았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지금껏 형식이가 자기의 남편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아니하였었다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장로가 웃는 말 모양으로 이 선생께서 잘 가르쳐 주시더냐 하고 유심히 자기를 보았다 그때 선영은 무심히 네 퍽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요 하였다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니 그제야 선영은 부친의 말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알아듣고 잠깐 주저하였으나 대답 아니할 수도 없어서 네 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 나서는 종일 형식의 일을 생각하였다 형식이가 과연 자기의 마음에 드는가 과연 자기는 형식의 아내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어떤지를 몰랐다 형식이가 정다운 듯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듯도 하였다 그래서 순애더라 예 순애야 집에서 다 혼인을 할라나 봐 어쩌면 좋으냐 하고 물었다 순애는 별로 놀라는 양도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이 선생과 혼인할 생각이 있는지 이 선생과? 하고 순애는 놀라는 빛을 보이며 무슨 말씀이 계셔요? 아까 아버지께서 이 선생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하고 이상하게 내 얼굴을 보시던데 순애는 잠깐 생각하더니 그래 형님 생각은 어떻소? 선영은 고개를 기울이더니 글쎄 모르겠어 어떤지를 모르겠구나 예 어쩌면 좋으냐 형님 생각에 달렸지요 좋거든 혼인하고 싫거든 말고 그럴 게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만이지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없으면 아니하는 게지 부모가 억지로 혼인을 하겠소 지금 세상에 그럴까? 하고 결단치 못한 듯이 가만히 앉아서 고개를 기웃기웃 하다가 예 순애야 그런데 네 생각에는 어떠냐 무엇이? 내가 혼인하는 것이 이 선생과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러지 말고 말을 해봐 너 밖에 누하고 의논을 하겠니 아까 어머님께 말씀을 하려다가 어찌 부끄러워서 글쎄 형님도 모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일이야 자기 마음에 달렸지 누가 말을 하겠소 선영은 답답한 모양으로 그러면 내 생각에 이 선생이 사람이 어떠니? 좋을까? 좋겠지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2, 3일 동안 한 시간씩 글이나 배워보고야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형님 생각에도 어때요? 나도 모르겠으니 말이다 에그 어쩌나 어쩌면 좋아 이러한 혜화가 있었다 이 혜화를 봐도 알 것 같이 선영은 형식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 그러나 17, 8세 되는 처녀의 마음이라 아주 악인이거나 천한 사람이거나 얼굴이 아주 못생긴 사람만 아니면 아무런 남자라도 미운 생각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형식은 세상에서 다소간 칭찬도 받는 사람이므로 선영도 형식이가 싫지는 아니하였다 차라리 어찌 생각하면 정다운 듯도 생각도 있었고 더구나 아침에 부친의 말을 듣고는 전보다 좀 더 정다운 생각도 나게 되었다 그러나 물론 선영이가 형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2, 3일 내로 사랑이 생길 까닭이 없을 것이다 장차 어떤 정도까지 사랑이 생길지는 모르거니와 적어도 아직까지는 사랑이 생긴 것이 아니다 형식이나 선영이가 피차의 성질을 모를 것은 물론이다 형식이가 선영을 사랑하는 것도 다만 아름다운 꽃을 사랑한 것과 같은 것이다 보기에 사랑스러우니 사랑하는 것이지 극히 껍데기 사랑이다 눈과 눈의 사랑이여 얼굴과 얼굴의 사랑이다 피차의 정신은 아직 한 번도 조금도 마주 접하여 본 적이 없었다 형식은 선영을 바라보며 선영은 형식을 바라보며 속으로 저 사람의 속이 어떠한가 할 터이다 그러고 저 사람의 속이야 지내보아야 알지 할 터이다 다만 김장로 양주와 한 목사만 이 두 사람의 속을 잘 알거니 한다 그러고 두 사람이 부부된 뒤에 행복될 것을 확실하거니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을 마주 붙인다 다만 자기네 생각에 그 미련하게 얕은 생각에 좋을 듯하게 보임으로 마주 붙인다 그러다가 만일 이 부부가 불행하게 되면 그네는 자기네 책임이라 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의 책임이라 하거니 또는 팔자라 하느님의 뜻이라 할 것이다 이 모양으로 하루에도 몇 천 켤레 부부가 생기는 것이다 장로는 형식과 선영을 변갈아 보더니 목사를 향하여 어찌하면 좋을까요? 한다 아직 신식으로 혼인을 하여 본 경험이 없는 장로는 실로 어찌하면 좋을지를 모른다 물론 목사도 알 까닭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모른다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륜의 대사를 의논하는 터인데 우선 하느님께 기도를 올립시다 하고 고개를 숙인다 다른 사람들도 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목사는 정신을 모으려는지 한참 잠잠하더니 극히 정성스럽고 경건한 목소리로 처음에는 들릴랑 말락하다가 차차 크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사랑이 많으사 저의 죄인 무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느님 아버지시여 하고 우선 하느님을 찾은 뒤에 이제 저의 철없고 지각없고 죄 많고 무지목매하고 어리석은 죄인 무리가 우리 주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세 전부터 정해주신 뜻대로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이형식과 박선영과 약혼을 하려 하오니 비둘기 같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성신께 없어 우리 무지목매한 죄인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사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무지목매한 죄인 물이라 무슨 공로 있어 감히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 여호와께 비오리까마는 다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하느님 보자 우편에 앉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거룩하신 공로를 의지하여 비옵나이다 아멘 하고도 한참이나 그대로 있다가 남들이 다 고개를 든 뒤에야 가만 가만히 고개를 든다 목사는 두 사람을 향하여 정성껏 기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정성껏 아멘을 불렀다 목사는 엄숙하게 그러면 정식으로 서로 어 말씀을 하시지요 하고 장로 양주를 보고 다음에 선영을 본다 장로는 어떻게 말을 해야 좋는지 모르는 모양으로 오른손으로 테이블을 툭툭 치더니 부인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오르리라 하여 양반스럽게 느럭느 한 목소리로 여보 내가 형식씨에게 약혼을 청하였더니 형식씨가 승낙을 하였소 부인의 생각에는 어떠시오 하고는 자기가 경우있게 신식답게 말한 것을 스스로 만족하여 하며 부인을 본다 부인은 아까 둘이 서로 의논한 것을 세삼스럽게 또 묻는 것이 우습다 하면서도 무엇이나 신식은 다 이러하거니 하여 부끄러운 듯이 잠깐 몸을 움직이더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하였다 장로는 그러면 부인께서도 동의하신단 말씀이구려 네 하고 부인은 고개를 들어 맞은편 벽에 걸린 그림을 본다 그러면 약혼이 되었지요 하고 목사를 본다 목사는 기도나 하는 듯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눈으로 네 그러나 지금은 당자의 의사도 들어보아야 하지요 하고 자기가 장로보다 더 신식을 잘 아는 듯하여 만족해하며 물론 당자도 음락은 했겠지만 그래도 그렇습니까 자기네 의사도 물어보아야지요 하고 형식을 본다 어디 내 말이 옳지 하는 것 같다 형식은 다만 목사를 힐끗 보고 또 고개를 숙인다 장로가 그러면 당자의 뜻을 물어보지요 하고 재판관이 신문하는 태도로 우위를 갖추더니 남자 되는 형식의 뜻을 먼저 묻는 것과 다음에 여자 되는 선형의 뜻을 묻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여 그러면 형식시소 동의하시오 목사는 정로의 질문이 좀 부족한 듯하여 얼른 형식을 보며 지금은 당자의 뜻을 듣고야 혼인을 하는 것이니까 밝히 말씀을 하시오 선형과 혼인하실 뜻이 있소 하고 주를 낸다 형식은 어째 우스운 생각이 나는 것을 힘껏 참았다 그러나 대답하기가 부끄럽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우선을 생각하고 얼른 고개를 들고 우염을 갖추며 네 하였다 제 대답도 어째 우스웠다 이제는 선형의 뜻을 물어야 되겠소 하고 목사가 선형의 수그린 얼굴을 옆으로 보며 너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이 뜻을 말해라 선형은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장로가 네 뜻은 어떠냐 하는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였다 장로도 목사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빙글에 웃는다 부인도 웃는다 그러나 목사는 여전히 엄숙하게 그러면 부인께서 물어보십시오 예 대답을 하렴 신식은 그렇단다 대답을 해라 하고 목사가 또 줄을 낸다 부인이 또 한 번 예 대답을 하렴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날카롭다 선형은 맞이 못하여 가만히 네 하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들은 사람이 없었다 장로가 어서 대답을 해라 하고 한 번 더 재촉을 받고 또 한 번 네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장로와 목사는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들었다 또 한 사람 형식도 들었다 이번에는 목사가 어서 대답을 해라 지금 대답을 했어요 하고 부인이 대신 말한다 선형의 얼굴은 거의 무릎에 닿으리만큼 수그러졌다 옳지 이제는 되었소 이제는 부모의 허락도 있고 당자도 승낙을 하였으니까 이제는 정식으로 된 모양이다 하고 목사가 비로소 만족하여 웃는다 목사의 생각에 이만하면 신식 혼인이 되었거니 한 것이다 장로는 이제는 정식으로 약혼을 선언한 것이 마땅하리라 하여 그러면 혼약이 성립되었소 하고 형식을 보며 변변치 아니한 딸 자식이 오마는 일생을 부탁하오 하고 다음에 선형을 보고도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친다 형식은 꿈같이 기었다 마치 전신의 피가 모두 머리로 모여오르는 듯하여 눈이 다 안 보이는 것 같았다 형식은 자기의 숨소리가 남에게 들릴까 보아서 억지로 숨을 조절한다 목사와 장로는 새삼스럽게 형식의 빨갛게 된 얼굴을 보고 웃는다 선형도 웬일인지 모르게 기뻤다 자기가 네 하고 대답하던 것이 기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일전 글 배울 때 하던 모양으로 치마꼬름으로 이마와 콧마루에 땀을 씻었다 얼마 동안 서로 마주보고 앉았더니 장로가 그런데 하고 목사를 향하여 성례를 하고 미국을 보낼까요 공부하고 나서 성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글쎄요 하고 목사가 몇 해나 되면 졸업을 하겠나요 선형이야 적어도 5년은 있어야겠지 하고 선형도로 5년이면 졸업을 한다고 했지 네 명년 봄에 칼리지 대학에 입학을 하면 하고 이번에는 곧 대답을 하고 고개를 든다 형식의 시선과 선형의 시선이 잠깐 마주치고 서로 갈라졌다 마치 번개와 같이 빨랐다 그러고 번개와 같이 힘이 있었다 그러고 형식 씨는 하고 목사가 몇 해면 졸업을 하시겠소 형식은 어떻게 대답할 줄 몰랐다 목사에게 자기도 미국에 보내어 준다는 말을 들었건만은 벌써 작정이 된 듯이 말하기는 좀 부끄러웠다 그래서 네 하고 말았다 목사는 아니 금년 가을에 미국을 가시면 언제 졸업을 하겠나 말이요 금년에 입학을 하면 만 4년 후에 졸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박사가 되나요 아니지 하고 장로는 여기야말로 자기의 유식함을 보일 것이라 하여 박사가 되려면 그 후에도 얼마를 있어야 하지 하였다 그러나 몇 해를 있어야 하는지를 몰랐다 형식은 그런 줄을 알고 속으로 웃었다 그러나 이제는 김 장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의 아버지다 장인이다 그래서 속으로는 웃기를 그치고 칼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이태 이상 포스트 그래두를 공부하면 마스터라는 학위를 얻고 그 후에 또 3,4년을 공부하여야 박사 시험을 치룰 자격이 생긴답니다 하였다 이 말을 하고 나니 얼만큼 수줍은 생각이 없어졌다 그러면 형식 씨는 박사가 되어 가지고 오시오 여자도 박사가 있나요 네 태양은 물론 여자도 있습니다 일본 여자도 한 사람 미국서 박사가 되었다가 연전에 죽었습니다 하고 얼른 선영을 보았다 부인은 아니 여자 박사가 다 있어요 하고 놀라며 웃는다 장로도 여자 박사가 있는 줄은 몰랐었다 그래서 자기도 놀랄 것만은 아니 놀란 채 하였다 그러고 여자가 임금도 되는데 하고 자기의 유식함을 증거하였다 목사가 그러면 선영이도 박사가 되어 가지고 오지 허허 희한한 일이로다 내가 다 박사가 되고 하고 벌써 박사가 되기나 한 듯이 기쁘게 웃는다 형식과 선영도 웃었다 다 웃었다 형식도 박사가 되는 듯 하였고 선영도 박사가 되는 듯 하였다 부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뻤다 목사가 다시 말을 꺼낸다 그러면 성례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구려 5년 동안이나 그래도 공부를 마치고 성례를 해야지 하고 장로가 말한다 그렇게 어떻게 하고 부인이 딸에게 동정한다 그렇고 말고요 성례를 해야지 그러면 공부가 되나 공부를 마치고 해야지요 이것도 당자에게 물어봅시다 하고 복사가 또 신식을 끄집어내요 형식씨 생각에는 어떻소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아오 형식은 웃고 말았다 목사는 선영에게 내 생각엔 어떠니 선영도 속으로 웃었다 그러고 말이 없다 목사는 좀 무한하게 되었다 성례하여야 한다는 편에도 아무 이유가 없고 아니 해야 한다는 편에도 아무 이유가 없다 혼인을 하는 것도 무슨 이유나 자신이 없이 하였거든 성례를 하고 아니하며 무슨 이유나 자신이 있을 리가 없다 장난 모양으로 혼인이 결정되고 장난 모양으로 공부를 마치고 성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고 일동은 가장 합리하게 만사를 행하였거니 하였다 하느님의 성신의 지도를 받았거니 하였다 위험한 일이다 형식은 김장로 집 대문을 나섰다 수증기 많은 여름방 공기가 땀난 형식의 봄에 불같이 지나간다 그것이 형식에게 지극히 시원하고 유쾌하였다 형식은 반짝반짝하는 하늘의 별과 집집의 전등과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슬쩍슬쩍 보면서 더할 수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자기의 운수에 봄이 돌아온 것 같다 선영은 아내가 되었다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내 것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사가 되고 박사가 될 수 있다 사랑스러운 선영과 한 차를 타고 한 배를 타고 같이 미국에 가서 한 집에 있어서 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가 있다 아 얼마나 즐거울는지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 선영과 팔을 걷고 한 배로 한 차로 본국에 돌아와서 만인의 부러워함과 치앙을 받을 수가 있다 아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리고 경치도 좋고 깨끗한 집에 피아노 놓고 바이올린 걸고 선영과 같이 살 것이다 늘 사랑하면서 늘 즐겁게 아 얼마나 기쁘는지 형식은 마치 어린아이 모양으로 기뻐하였다 장례도 장례련이와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더할 수 없이 기쁘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동안을 더 느릴 양으로 일부러 광화문 앞으로 돌아서 종로를 지나서 탑골공원을 거쳐서 그래도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까운 듯이 집에 돌아왔다 마음속에는 눈앞에는 고개를 수그리고 앉앉는 선영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그러고 그 모양으로 보면 볼수록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더욱 어엿뻐진다 형식은 대문 밖에서 한참 주저하였다 이제는 내가 이러한 대문으로 출입할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였다 자기는 갑자기 귀해지고 높아진 듯 하였다 그래서 주먹으로 대문을 한 번 치고 혼자 웃으며 마당에 들어섰다 노파와 우선이가 텐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형식을 보고 벌떡 일어난다 우선이가 형식의 어깨를 힘껏 치고 웃으며 어찌되었나 형식은 시침이 뚝대고 무언 말이야 아따 왜 이렇게 해 아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노파가 일이 되었어요 하고 웃는다 무슨 일 말이야요 하고 형식도 웃는다 어디 자초지종을 내게 아래게 가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는 물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왔지 애기 바로 아래지 못할 테야 하고 우선이가 두 팔로 형식의 팔을 비틀며 인제도 인제도 말을 아니할 테야 아이고 응응 말해 말해 우선이가 팔을 놓으며 형식은 글쎄 무슨 말을 하란 말이여 주리떼를 안고야 말을 하겠나 하고 또 한 번 힘껏 비튼다 오냐 오냐 인제는 인제는 말한다 그래 말을 해 하고 팔을 놓지 아니하고 다짐을 받는다 가만있게 불이나 켜놓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 하고 자기의 방 램프에 불을 켜고 모자와 두루마기를 벗어 방 안에 집어 던진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던지던 것과는 뜻이 다르다 노파는 쌈지와 담뱃대를 들고 형식의 방으로 건너온다 우선도 담배를 피어물고 벙거지로 가슴과 다리와 등을 붙이며 형식의 말 나오기를 기다린다 형식은 웃으며 약혼했네 하였다 그런데 성례는 언제 하고 졸업 후에 한다네 졸업 후에 미국 가서 말인가 응 오 년 후에 오 년 후에 하고 노파가 놀라서 담뱃대를 입에서 떼며 오 년 후에 다 늙은다메요 그게 무슨 일이람 오 년 후에는 누가 늙어요 하고 형식이가 노파를 보며 웃는다 한창 재미있을 시절은 서로 물끄러미 마주보기만 하고 있어요 에그 참 어서 성례하시오 5년 후라니 하고 노파는 자기에게 큰 상관이나 있는 듯이 크게 반대한다 형식은 노파의 말이 옳다였다 그러나 서로 마주보는 동안이 좋지요 하고 우선더러 그런데 7월 금음 안으로 떠나게 되었네 오는 9월 학기에 입학을 할 양으로 7월 금음께 하고 우선은 놀라며 그렇게 급히 한다 9월에 입학을 못하면 1년을 잃게 되겠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배울 터인가 가보아야 알겠지만은 교육을 연구하려네 내가 지금껏 경험한 것도 교육이요 또 지금 조선의 제일 중요한 것도 교육인 듯 하고 하니까 힘껏 신교육을 연구해서 일생 교육에 종사하려 하네 교육이라 하면 물론 교육이라 하면 소학교육과 중학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 조선은 정이 페스탈로치를 기다리는 때인 줄 아네 조선 사람들을 전혀 새 조선 사람을 만들려면 교육밖에 무엇으로 하겠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가 아니 그렇게만은 더구나 시급히 낡은 조선을 버리고 신문명화한 신조선을 만들어야 할 조선에서는 만인이 다 교육을 위하여 힘써야 할 줄 아네 자네도 문필에 종사하는 터이니 아무쪼록 교육료를 고치해 주게 해 지금 교육은 참 보잘 것이 없느니 그러면 4년 동안 교육만 연구할 텐가 4년이 길어 보이나 충분히 연구하려면 10년도 부족할 것일세 그런 줄은 나도 아내만은 교육 한 가지만 연구하겠는가 말일세 물론 거기 관련하여 다른 공부도 하지 다른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공부한단 말일세 사회제도와 윤리학에 힘을 쓸라네 하고 너는 이 뜻을 잘 모르겠다 하는 듯이 우선을 본다 우선은 실로 그 뜻을 잘 몰랐다 그러나 자기의 어림으로 대체 이러이러한 거시언이 하였다 그러고 웃으며 그러면 자네의 아내 무엇이랄까 스위트 하트는 형식은 웃고 얼굴을 좀 붉히며 내가 알겠나 누가 알고 남편이 모르면 제가 알지 지금 세상에야 지압이라도 아내의 자유를 꺾지 못하니까 그러면 아무 것을 배우든지 자네는 상관하지 않는단 말일세 그려? 물론이지 저라는 것이 있으니까 누구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으니까 남의 힘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저를 좌우하겠나 남더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오 하고 충고하거나 알려주는 것은 좋지만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참남한 일이지 우선은 우선은 미상불 놀랐다 그러나 그럴듯하다 하였다 그러면서도 설마 그러하랴 하였다 그러나 더 토론할 생각도 없었다 다만 형식이의 사상은 자기와는 다름을 깨닫고 혼자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을 뿐이다 형식은 우선의 이마와 입을 보고 빙굴에 웃는다 이겼다 하는 기쁜 빛이 보인다 노파는 두 사람의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 다만 형식이가 어디로 간다는 줄만 알았을 뿐이다 세 사람은 각각 딴 세상 사람이다 우선과 형식은 혹 같은 세상 사람이 될는지는 모르되 노파는 결코 형식과 한 세상 사람이 될 수 없다 한 방 안에 같은 시간에 각각 딴 세상에 속한 세 사람이 모여 앉았다 그러고 서로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만 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같은 세상에 속하였거니 한다 그러다가 우연히 딴 세상 이야기가 나오면 문득 눈이 둥그레진다 노파는 이 선생께서 어디를 가셔요? 하고 가장 놀란 듯하다 두 사람은 웃었다 네 어찌되면 네 월 금음께 노파는 음력밖에 모르는 것을 생각하고 형식은 네 달 보름께 미국으로 갈랍니다 미국? 저 양국 말씀이아요? 네 양국이요 하는 형식의 대답을 이어 우선이가 껄껄 웃으며 저 코가 이렇게 크고 눈이 움푹 들어간 사람들 사는 나라예요 한다 두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놀란다 아 양국이 얼마나 멀게요? 한 3만리 되지요? 는 형식의 말 바다로 한 10만리 가요 하고 우선이가 웃는다 그러나 노파는 3만리와 10만리가 얼마나 틀리는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커녕 3만리가 얼마나 먼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만 입을 해 벌릴 뿐이다 여기서 동네를 열댓 번 왔다 갔다 하기만큼 멀어요? 그런데 커다란 새로 만든 배를 타고 쿵쿵쿵쿵 하면서 가요 하는 우선의 말에 노파는 화륜선 타고 갑니다 그려 몇 달이나 가나요? 하고 담배를 빨기도 잊었다 한 서른 아문달 가지요? 하고 우선이가 고개를 돌리고 입을 쭈물거리고 웃는다 에그머니 하는 것을 형식이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한 보름이면 가요 한다 노파는 원망하는 듯이 슬쩍 우선을 쳐다보더니 무엇하러 그렇게 먼 데로 가요 또 부인은 어떻게 하시고 에그머니 하고 노파는 몸을 떤다 우선이가 부인도 같이 가지요 이제 이 선생이 부인과 함께 양국으로 가는데 노파는 안 가보시려 쿵쿵쿵쿵 하는 새 배를 태고 저 하늘 붙은 양국으로 가보지요 노파는 그런 소리는 들은 채도 아니하고 그러면 언제나 돌아오시나요 모르겠습니다 한 4-5년 있다가 오지요 오면 곧 찾아오지요 하고 형식도 웃는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내가 4-5년을 사나요 하고 눈에 눈물이 고인다 두 사람은 웃음을 그치고 노파를 물끄러미 보았다 이제는 영체의 말을 좀 하자 영체는 과연 대동강의 푸른 물결을 헤치고 용궁의 객이 되었는가 독자 여러분 중에는 아마 영체에 죽은 것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신 이도 있을지요 고래로 무슨 이야기 책에나 나오듯 늦도록 일점 혈육이 없던 사람이 아들 안이 낳은 자 없고 아들을 낳으면 귀 남자 안이 되는 법 없고 물에 빠지면 살아나지 않는 법 없는 모양으로 영체도 아마 대동강에 빠지려 할 때 어떤 귀인에게 건짐이 되어 어느 암자에 승이 되어 있다가 장차 형식과 서로 만나 즐겁게 백년 가약을 맺어 수부 기다 남자 하려니 하고 소설 짓는 사람의 좀된 솜씨를 넘겨보고 혼자 웃으신 니도 있으리라 혹 영체가 빠져 죽은 것이 마땅하다 하여 영체가 평양으로 간 것을 칭찬하신리도 있을지요 빠져 죽을 까닭이 없다 하여 영체의 행동을 아깝게 여기실리도 있으리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독자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바와 내가 장차 쓰려하는 영체의 소식이 어떻게 합하여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하신 생각과 내가 한 생각이 다른 것을 비교해 보는 것도 매우 흥미있는 일일 듯하다 부산서부터 오는 2등 차실은 손님의 대부분을 남댓 문에 내리우고 영체에 탄 방에는 남녀 합하여 오륙 안팎에 없었다 영체는 한편 구석에 자리를 잡고 차가 떠나자 얼굴을 남하게 아니 보이려는 듯이 차창으로 머리를 내밀어 시원한 바람을 쏘이며 남산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별로 그의 주위를 끄는 것도 없었다 그는 다만 같이 탄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기가 싫어서 멀거니 휙휙 지나가는 매와 들을 보고 있었을 뿐이다 별로 슬프지도 아니하고 괴롭지도 아니하였다 고난 잠을 반쯤 깬 모양으로 정신이 희미하였다 꿈속 같기도 하였다 노파와 두어 동무의 작별을 받을 때에는 슬프기도 하였다 자기의 신세가 애달프기도 하였다 자기는 이십여 년 살아오던 세상을 버리고 죽으러 간다는 생각이 푹푹 가슴을 우기어 내는 듯도 하였다 그러다가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괴로운 세상을 버리고 마는 것이 시원한 듯도 하였다 그래서 영체의 머릿속은 마치 물 끓는 듯 하였다 그러나 한두 시간을 지남해 영체의 정신은 아주 침착하게 되었다 남대문 정거장애를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차를 탔는지 잊어버린 듯도 하였다 남대문을 떠난 지가 여러 십 년 된 것 같기도 하고 노파와 동무의 얼굴이 마치 여러 십 년 전에 보던 얼굴 같이 희미하여 진다 영체의 눈에는 여름낮 볕을 받은 푸른 산이 보이고 말과 보리의 누른 물결과 조와 피의 푸른 물결도 보인다 풀의 향기를 풍긴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못이 적삼의 틈으로 불어 들어와 땀나는 살을 서늘하게도 한다 이 모든 것이 도리어 영체에게 일종의 쾌감을 주었다 그래서 영체는 꿈꾸는 사람 모양으로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도 보이는 것을 안 보려고도 아니하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고 귀에 들어오는 대로 들었다 그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 것이며 무엇하러 가는 것도 몰랐다 그러나 이따금 나는 죽으러 간다는 생각이 난다 그러면 영체는 죽었다 살아나는 듯이 한 번 눈을 깜빡하고 진저리를 친다 그러고는 집 생각과 평양 생각 형식의 생각이 쑥 나온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나오다가는 얼른 쓰러지고 또 여전히 꿈꾸는 사랑같이 된다 그러다가 혹 청량이의 광경이 눈에 보인다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손목을 잡아 끌던 생각이 나고 혀로 입술을 빨아본다 조금 힘을 들여 빨면 짭짤한 피가 입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피맛을 보는 듯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한참 있다가는 만사를 다 잊어버리려는 듯이 한 번 고개를 흔들고 침을 뱉고는 아까 모양으로 매와 들을 바라본다 바람이 영체의 머리카락을 펄펄 날린다 차가 개성 터널을 지나서 황해도 산 많은 데로 달아난다 푸푸 소리를 내며 고개를 올라가다가는 수르르 하고 고개를 내려가며 또 푸푸하고 비스듬한 산모퉁이를 돌아가서는 수십 길이나 될 듯한 길로 미끄러지듯이 내려간다 좌우에 풀 깊은 산골짝으로 푸푸하고 올라갈 때에는 그 풀습에서 단김이 후끈후끈 올라오다가 수르르 내려갈 때에는 서늘한 바람이 지켜섰던 모양으로 휙 지나간다 길가에 산 옆에 이물스럽게 생긴 바윗돌들이 내려 쪼이는 햇빛에 빠직빠직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여기저기 외롭게 선 나무들도 졸린듯이 입새 안아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섰다 이따금 평평하게 뚫린 곳이 있어 거기는 냇가에 누워 자는 소도 보이고 한 뼘이나 넘어 자란 조밭에 김을 매다가 지나가는 차를 쳐다보는 모자도 있다 그러나 영체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이 차창에 턱을 걸고 앉았다 차가 길게 고동을 울리며 어떤 산구비를 돌아설 때 기관차의 석탄연기가 영체의 앞으로 지나가며 영체의 오른편 눈에 석탄가루를 집어넣었다 영체는 눈을 감고 얼른 머리를 차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러고 손에 들었던 명주 수건으로 눈을 씻었다 그러나 석탄가루는 나오지 아니하고 눈물만 흐른다 눈이 몹시 아팠다 영체는 수건으로 눈을 씻으며 얼굴을 찌푸리고 속으로 애구 아파 석탄가루가 처음에는 눈 위시울 속에 들어간 듯 하더니 한참 비비고 난 뒤에는 어디 간지를 알 수 없고 다만 아프기만 하였다 그래도 수건을 눈 속으로 넣어서 씻어내려 하다가 마침내 나오지 아니함을 보고 영체는 화를 내어 차창에 손을 대고 엎디어 울었다 지금껏 졸던 슬픔이 갑자기 깨어난 모양으로 눈물이 쏟아진다 무슨 까닭인지도 모르게 그저 슬프기만 하여 소리를 참고 울었다 지금껏 꿈속 같던 정신이 갑자기 쇠락하여진 듯 하였다 지나간 모든 생각이 온통 슬픔을 띠고 분명하게 마음속에 일어난다 영체는 눈에 석탄가로 들어간 것도 잊어버리고 혼자 슬퍼서 울었다 오늘 저녁이면 나는 죽는다 나는 대동강에 빠진다 이 눈물도 없어지고 몸에 따뜻한 기운도 없어진다 오늘 본 산과 들과 사람은 다 마지막 본 것이다 나는 몇 시간 아니하여서 죽는다 하는 생각이 바늘 끈 모양으로 전신을 푹푹 찌른다 내가 왜 낫던고 무엇하러 살아왔는고 하는 후회도 난다 이때 누가 영체를 가볍게 흔들며 여법시요 고개를 드셔요 한다 영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겨우 한눈을 떠서 그 사람을 보았다 어떤 일복 입은 젊은 부인이 수건을 들고 이리 돌아앉으세요 눈에 석탄가루가 들어갔어요 제가 씻어내 드리지요 하고 빙글에 웃더니 영체의 얼굴에 슬픈 빛이 있는 것을 보고 한 번 눈을 치 떠서 영체의 얼굴을 본다 영체는 감사한 듯도 부끄러운 듯도 하면서 그 부인의 말대로 돌아앉으며 관계치 않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부인은 영체를 안을 듯이 마주 앉으며 아니야요 석탄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를 아니에요 하고 수건을 손가락 끝에 감아 들고 한편 손으로 영체의 눈을 만지며 이 눈이야요 이 눈이야요 하다가 영체의 오른 눈 의시율을 들고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수건으로 살짝 씻어낸다 그 하는 모양이 극히 익숙하고 침착하다 영체는 하는 대로 가만히 앉았다 그 부인의 피곤한 듯한 따뜻한 입김이 무슨 냄새가 있는 듯 하면서도 향기롭게 자기의 입과 코에 닿는 것을 깨달았다 부인은 좀 더 바싹 영체에게 다가앉으며 눈을 비집고 연해 고개를 기울여 가며 씻어낸다 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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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는 것 같이 차가 차가 흔들린 것만은 그 부인은 까닭 없이 평지로 가는 모양으로 영체를 끌고 차실 저편 끝 세면소로 간다 가다가 차실 중간쯤 해서 자기와 같이 앉았던 양복 입은 소년에게서 비누와 수건을 받아들고 간다 그 맞은편에서 책을 보고 앉았던 어떤 양복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의 모양을 우트커니 보고 앉았더니 다시 책을 본다 영체는 비틀비틀하면서 그 부인의 뒤를 따라 세면소에 갔다 부인은 대리석판에 백설같은 자기로 만든 세면기에 물을 따라 손으로 휘져 한번 부셔내고 맑은 물을 가득히 부어놓은 후에 비눗김을 열어놓고 붉은 줄 있는 큰 타월로 영체의 어깨와 옷깃을 가려주고 한 손으로 영체의 허리를 안은 듯이 영체의 몸을 자기 몸에 기대게 하고 자 비누로 확확 씻으십시오 하고 물끄러미 영체의 반질반질한 머리와 꽃비녀와 하얀 목과 등을 보며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다가 이따금 영체의 어깨를 가리운 수건도 바로잡아주고 귀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도 걷어올려준다 남이 보면 마치 형이 동생을 도와주는 것 같이 생각하겠다 사실상 그 부인은 영체를 동생같이 생각하였다 얌전한 처녀다 재주가 있겠다 교육이 있는 듯하다 하였다 그러고 석탄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울던 것을 생각하고 어리다 사랑스럽다 하였다 영체는 슬프던 중에도 그 부인의 다정한 것을 감사하게 기쁘게 여기면서 잘 세수를 하였다 자기의 등에 그 부인의 손이 얹힌 것을 감각할 때 워라에게 워라에게 안기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고 그 부인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나 워라와 비슷하다 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죽는다 하였다 영체는 세수를 다 하고 일어섰다 부인은 수건을 준다 영체는 얼굴과 손을 씻었다 부인은 수건을 달래서 영체의 목과 귀 뒤를 가만 가만히 씻어 주었다 영체는 눈을 떠서 정면으로 부인을 보았다 영체의 눈은 벌겋다 그러고 눈썹에는 아직 물이 묻어서 마치 눈물이 묻은 것 같다 부인은 어머니가 딸을 보는 듯한 눈으로 빙글에 웃으면서 영체를 보더니 팔로 영체의 허리를 안으며 자 갑시다 가서 점심이나 먹읍시다